왈가닥 말쑤기 이홍구 지음 등장인물 소개 말쑤기 제가 왈가닥 말쑤기예요. 눈이 왕방울만 하고 눈썹이 유난히 길고 오똑한 코, 토끼 이빨 같은 앞니 두 개를 내놓고 방긋 웃는 제가 1994년 미스코리아 진을 맡아놓은 건 당연하죠. 민혁이 말쑤기의 단짝 민혁입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눈초리가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양호선생님을 좋아해서 말쑤기가 질투 중이에요. 준철이 지는 마 까치머리 준철입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 장생포 친구들이 그립심도 고래가 헤엄쳐 다니는 바다 파도와 싸우며 고래를 쫓는 포경선의 선원들 그곳은 진짜 좋심도 형중이 공부에는 열성이 별로 없어요. 수업시간에 기죽을 때도 있지만 남의 말에 꼭 참견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개구장이죠. 선생님의 도시락을 몰래 훔쳐먹고 그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기도 하는 축구부의 씩씩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닮은 꼴 엄마! 말쑤기 좀 봐요! 말쑤기 언니 경숙의 외마디 소리에 식당에서 아침상을 차리던 어머니께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쑤기가 또 뭘! 경숙의 다급한 목소리로 미루어 짐작한데 분명 말쑤기가 식전부터 또 무엇인가 일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지 30분이 넘었는데 나올 기척도 없단 말이에요. 난 또 말쑤기가 손목이라도 부러뜨린 줄 알았지. 오토바이를 배운답시고 새벽 4시에 삼촌의 오토바이를 끌고 나갔다가 다리가 부러졌던 말쑤기입니다. 오토바이 광인 말쑤기의 삼촌은 축대 밑에 장난감처럼 부서져 있는 오토바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었죠. 말쑤기 어머니는 1년 전 그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급하단 말이에요!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경숙이는 체면도 아란 곳 없이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아침 식사 전에 조용히 신문 한 장을 읽을 수가 없으니 투덜거리며 말쑤기의 아버지께서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경숙이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던지 해야지! 그때까지 기다릴 형편이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아빠! 가서 호통을 좀 치세요, 여보! 야단을 쳐도 명분이 있어야지! 숙녀가 볼일 보는데 점잖지 못하게! 제한시간 정해놓고 초일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급기야는 경숙이가 화장실을 향해 육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예, 경숙아! 화장실 문을 걷어차는 경숙을 어머니께서 잡고 매달렸습니다. 문짝 부서지면 수리비 네 용돈에서 공제할 거야? 엄마! 나 좀 살려줘! 예, 말숙아! 대강 끝내고 나올 수 없니? 이번엔 말숙이 어머니께서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아버지께서 이마를 치시면서 경숙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숙이 아버지께서는 뭔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치는 묘한 버릇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앞집 민혁이네 가서 볼 일을 보고 오면 되지 않겠니? 그러나 아버지의 그 기발한 생각은 경숙이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혁이의 형 준혁이가 있는 앞에서 그것도 이른 아침에 화장실을 빌려 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경숙이로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속도 모르고 말숙이의 어머니까지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안 돼요! 죽으면 죽었지, 난! 그때 화장실 안에서 말숙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진짜 좋은 수가 있어! 뭐라고? 너 정말? 아, 진짜! 경숙이는 단발마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은 지금 즉시 네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다! 말숙이의 어머니께서 보다 못해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몇 분이나 걸리겠냐? 말숙이의 어머니께서 협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언니한테 달렸어요, 아빠. 뭐라고? 그게 왜 나한테... 언니가 한 가지 약속만 해주면 돼. 무슨 약속? 언니, 빨간 티셔츠! 나한테 양보하겠다고! 엄마, 저 애 좀 봐! 저런 야비한 수법으로 내 옷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건 비겁한 방법이다. 말숙이 어머니께서도 경숙이 편이 되셨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10분만 더 있다가 나갈게요. 그러자 경숙이가 파랗게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줄게! 다 줄게! 빨간 티셔츠, 물방울 치마, 청바지 달라는 거 다 줄게! 빨간 티셔츠 하나만 주면 더 바라지 않아.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하! 맹세한다, 맹세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세상이 두 조각 나도 지키는 언니란 걸 말숙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철옹성 같던 화장실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두고 봐, 너! 총알처럼 경숙이가 날아 들어갔습니다. 아빠,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아빠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칼처럼 날이 선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면서 말숙이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입을 만한 옷이라곤 한 벌도 없어요. 작년에 입던 옷은 하나도 안 맞아요. 저처럼 성장이 빠른 아이한테... 그런 소리 말아. 옷을 사주면 일주일도 못 가서 걸레처럼 찢어먹고서는?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해? 스텐레스로 만든 옷이 나오기 전에야 방도가 없어. 엄마, 그렇다고 채집해 놓은 나비처럼 온종일 꼼짝 않고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멀쩡한 길 놔두고 철조망 밑으로 빠져 다니고 발바닥으로 걸어가야 할 곳을 무릎으로 기니까 제 아무리 질긴 옷도 배겨내지 못하는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꼬박꼬박 말 대답은... 자, 자. 그만하고 밥 좀 먹읍시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여자 넷 있는 집에 유일한 남자인 말숙이의 아버지께서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중립의 입장에 서서 타협안을 내셨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 집의 막내인 용숙이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일찍도 일어나는구나. 어쩜 하나같이... 자, 자. 밥 먹읍시다, 밥. 말숙이 아버지께서는 겨우 진정을 시켜 아내와 두 딸을 식당으로 밀고 들어갔지만 그렇게 고대하던 아침 식사를 곧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숙이가 심각한 얼굴로 화장실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있잖아요, 아빠. 실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걸려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드디어 여자 햄릿이 탄생했습니다. 아빠가 영국조로 말씀을 하시자 밥상을 차리시던 어머니께서도 끼어드셨습니다. 그건 또 무슨 끔찍한 소리냐? 오늘까지 변을 받아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뭘? 변요. 변이라니? 아빠도 참. 똥도 몰라, 아빤. 한심하다는 얼굴로 용숙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이쿠. 아빤 코를 쥐셨습니다. 그걸 갖고 가야 저한테 무슨 병이 있는지 검사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혹시 백혈병이라든지 암 같은 병에 말숙아, 방정맞게 넣어. 어머니께서 말숙의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딴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변검사를 해봐야. 제발, 제발 부탁 좀 하자. 아버지께서는 더 못 견디겠다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부엌 겸 식당이다. 지금부터 우린 여기서 식사를 해야 돼. 그건 아주 중요한 거다. 뭐가요? 말숙이가 반문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결코 향기롭지 못한 그 얘기를 계속한다면 아빠는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면 죽게 마련이니 이 또한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냐? 아빠는 독립선언문이라도 낭독하듯 비장한 얼굴로 말숙이를 보셨습니다. 그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뒀음 좋잖니. 꼭 학교 갈 시간을 앞두고. 여보, 제발. 어제부터 열 번도 더 들락거렸어요. 그런데 그걸 성냥캐피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치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와. 못 먹는다. 못 먹어. 아우. 이젠 도저히 못 먹어. 울듯한 얼굴로 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빠. 말숙의 손을 뿌리치며 아버지께서는 신음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그게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밥을 먹니? 독립투사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뭐?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정말 엉뚱한 애구나. 어떻게 독립투사와 이 문제를 연관시켜서 말숙이 엉뚱한 거 이제 아셨어요? 언니는 못 말려. 이젠 식구들 모두 말숙이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난 언제나 외톨이니까요. 그날 학교 가는 길에 말숙이는 민혁이를 만났습니다. 민혁이는 말숙이를 좋아하는 사내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숙이의 행동거지를 보아서는 도저히 말숙이를 좋아할 남자애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이상하게 말숙이 주변에는 가방을 들어다 준다거나 초콜릿을 남몰래 찔러 넣어주는 남자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숙이는 예쁘게 생겼습니다. 눈이 왕방울만 하고 눈썹이 유난히 길고 오똑한 코, 토끼 이빨 같은 앞니 두 개를 내놓고 방긋 웃을 때는 제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라도 봄볕에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약간 마른 것이 흠이라면 흠일까 영양관리만 잘해서 앞으로 7년만 더 잘하면 1994년도 미스코리아 진은 자기가 맡아놓은 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말숙입니다. 우리 걸 전부 다 양호선생님이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시는 걸까?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민혁이가 말숙이에게 물어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상쾌한 아침에 만난 두 남녀의 대화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시작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말숙이는 담담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몇 명인데 그 많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온 단어 하나를 꾹 눌러 삼키고 말숙이는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다간 양호선생님 질식해서 돌아가시겠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가지? 병원으로 보낼 거야. 양호선생님이 보셔야 되는데. 왜? 내 거 보시면 기절을 하실 거야. 진주라도 섞여 있다는 거니? 그게 아니고. 그럼. 사람께 아니니까. 하하하하하하. 뭐라고? 양호선생님의 실력을 알아보고 싶단 말이야. 좀 쉽게 얘기해 줄 수 없겠니? 두고 보면 알아. 비밀이라면 말 안 해도 좋아. 새침한 얼굴로 말숙이는 몇 발자국 앞서 걸었습니다. 양호선생님의 하얗고 갸름한 얼굴을 떠올려보면서 말숙이는 가시도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말숙이보다 예쁜 사람을 꼽아보려면 말숙이 자신도 양호선생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선생님은 미인이십니다. 그런데 민혁이가 양호선생님과 연관된 어떤 음모를 꾸미면서 자기한텐 밝히지 않는 것이 말숙이로선 은근히 약이 오른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고생 끝에 고작 냄새나는... 말숙이 앞이라 민혁이도 되도록이면 상스러운 말은 피하려는 듯 신중을 기했습니다. 고생 끝에 의사가 되어서 인분 냄새나 맡아야 하다니 그런 바보 같은 노릇이 어딨어. 안 그래?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말숙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시잖아. 말숙이 내가 간호원이 되겠다면 나도 의사가 되겠지만... 민혁이는 슬며시 말꼬리를 돌렸습니다. 네가 군인이 되어 싸움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겠다면... 응, 나도 뭐 간호원이 되겠지만... 아무튼 양호선생님은 불쌍하시다. 민혁이는 말숙이와 양호선생님 두 사람 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양호선생님께서 왜 불쌍하시다는 거니? 너보다 돈도 더 많이 버시는데... 우리 학교 애들 거 전부 모아놓으면 양호실이 가득 찰 텐데... 양호선생님은 어디 앉아 계시지? 양호선생님 몸에서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날까 봐 넌 걱정이구나? 솔직히 말해서 난 양호선생님 냄새가 너무 좋거든. 꽃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건 향수 냄새야. 어쨌든... 내 몸에선 무슨 냄새가 나냐? 지퍼 냄새. 뭐라고? 너 지퍼를 제일 좋아하잖아. 오징어를 더 좋아해. 형편이 안 돼서 지퍼를 참는 거지. 그 냄새가 그 냄새 아니야? 아무튼 자기를 지포와 관련시켜 말하는 민혁이가 말숙이는 괘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너같이 뭘 모르는 애하곤 더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말숙이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칼이 바람에 날리면서 내닿는 말숙이의 뒷모습은 마치 경주마가 갈기를 날리면서 뛰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민혁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앤 어쩔 수가 없는 애야. 그 말은 민혁이가 매일 어머니로부터 듣고 있는 너무너무 귀에 익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린 닮은 꼴이네. 말숙이를 쫓아 민혁이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길들이려면 먼저 달리기 선수가 되어야겠다. 학교 정문 앞에서 겨우 말숙이를 따라잡은 민혁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길들여? 나를? 내가 너희 집 메리인 줄 아니? 바로 그거야. 아까 그 비밀. 뭐? 메리의 그걸 받아왔단 말이야. 말숙이가 남자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을 했구나. 너무 웃어 눈물까지 흘린 말숙이가 대견하다는 듯 민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쭐해진 민혁이가 대꾸했습니다. 그래야만 양호 선생님이 내가 보통 애들하고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주실 것 같아서. 그 말에 말숙이의 눈이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넌 뭐든지 양호 선생님 때문이구나. 말숙이가 또 뛰기 시작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가 나면 뛰는 버릇이 말숙이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말자가 들어있어서 툭하면 뛰는 건가? 더 이상 쫓아갈 힘이 없는 민혁이가 투덜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예방주사 선생님도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건가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다는 담임선생님 말씀을 듣고 말숙이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 선생님도 맞는다. 그럼 저도 맞겠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었지?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방주사 맞는 게 손해보는 거라고 말숙인 생각하니? 주사는 아프잖아요. 선생님도 아픈 맛을 봐야 된다 그건가? 헤헤 말숙이한테는 특별히 아프게 놔주라고 양호선생님께 부탁을 해야겠다. 그 말씀에 말숙인 입을 꾹 다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양호선생님이 곧 후회하시게 만들 거야. 그러나 말숙이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던 사태가 정말로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도 안 아픈데요? 말숙이 앞에 주사를 맞은 민혁이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기는 커녕 달콤하다는 얼굴로 민혁이는 양호선생님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숙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엄살장이가 저렇게 평화스러운 얼굴로 맞을 수 있는 거라면 나도 문제없어. 그러나 말숙이의 예상은 너무 빗나갔습니다. 아이고 나 죽어요 아빠 위급할 때 말숙이는 다른 애들과는 달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제 딴에는 참을성 하나만은 남못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숙이었지만 도저히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주사는 아픈 것이었습니다. 얘는 무슨 엄살을... 양호선생님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말숙이는 참았을 겁니다. 이제부턴 말숙이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주사를 놔줘야겠구나. 담임선생님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말숙이는 참았을 겁니다. 말숙이는 양호선생님이 제일 무섭대요. 민혁이가 빈정거리지만 않았어도 말숙이는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양호선생님... 말숙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복수의 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응? 양호선생님은 그 매력 있는 보조개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말숙이도 일부러 볼 우물을 만들어 보이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처럼 화장 안 하셨을 때가 더 예쁘세요. 고맙구나. 예쁘게 봐줘서. 양호선생님께서는 말숙이의 계라기보다도 담임선생님께서 들으시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숙이도 양호선생님보다는 담임선생님께서 들으시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쌍꺼풀 수술 어디서 하셨어요? 그 순간 양호선생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말숙아! 담임선생님이 화난 얼굴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언니도 쌍꺼풀 수술 하겠다잖아요. 그래서 양호선생님이 하신 병원에 가서 하라고 그러려고요. 김말숙, 이리 나와. 담임선생님께 손목을 잡혀서 끌려 나가는 바람에 말숙이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숙이 뒤에 주사를 맞은 뚱보 형중이가 울면서 나왔다는 걸로 미루어 짐작한데 양호선생님 기분이 별로 좋으신 상태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변소 청소 당번이다. 담임선생님의 준엄하신 꾸지즘이 웬일인지 말숙이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아침부터 화장실 사건으로 시작해서 또 그걸로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김말숙! 김말숙! 네, 선생님.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겠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을 놀렸잖아. 저는 언니를 위해서... 거짓말 마라. 거짓말 아니에요, 선생님. 말숙이 언니가 말숙이보다 몇 배 쌍꺼풀이 예쁘게 되어 있는 거 선생님이 보았는데도... 세상에... 선생님이 경숙 언니를 언제 그렇게 꼼꼼히 뜯어보셨을까. 총각 선생님이시라 역시 다르다고 말숙이는 생각했습니다. 할 말 없지? 네, 선생님. 그럴 땐 또 너무 솔직한 것이 탈입니다. 변소 청소 정도는 안 되겠다. 네? 회초리를 맞아야겠어. 선생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말숙인 예방주사를 왜 맞는 건지 알고 있나? 네. 말해봐.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요. 선생님의 매도 예방주사와 같은 거야. 선생님, 전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달라? 전... 전 매를 맞으면 아픈 것 때문에 왜 매를 맞는 건지 다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벌을 받는 것이... 헤헤헤... 그 말에 선생님도 그만 웃고 마셨습니다. 좋아. 이번만은 변소 청소를 끝내지. 그날 수업이 끝난 후에 말숙이는 변소 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워낙 도망을 잘 치는 말숙이인지라 선생님이 확인을 나오신 것도 당연했습니다. 어때? 할 만하지? 네, 선생님. 코에 그건 뭐냐? 코마귀입니다. 뭐? 우리들 변소는 코마귀 없이도 했는데 선생님들 변소는 왜 이렇게 냄새가 지독한지 모르겠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가 봐요. 뭐라고? 우리 아빤 술을 좋아하셔서 방귀도 유난히 구리거든요. 그 냄새만 맡으면 식구들 모두 술 마신 것처럼 취해버리고 말아요. 녀석! 선생님, 지금도 전 어지러워요.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맑은 공기 좀 마셔도 될까요? 그래, 그만 가도 좋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변화시기라도 할까봐 말숙이는 쏜살같이 화장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생님은 화장실 안으로 달려들어가셨습니다. 선생님도 말숙이가 있는 곳에서 용변을 보시기는 곤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말숙이가 짐작이라도 하였다면 아침에 말숙이 언니가 겪었던 고통을 선생님도 맛보셨을 겁니다. 선생님은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저런 말관냥이가 어떻게 반에서 항상 3등 안에 들 수 있는 건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말숙인의 반은 꾸러기들의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썽꾸러기, 심술꾸러기, 잠꾸러기, 미스 쩝쩝 이 말은 하미녀기가 만들어낸 것인데 군것질거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는 여자애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스터티비 이 말은 가수용례를 잘 낸다거나 연예인들의 동향에 밟고 CM송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내에들을 가리켜 말숙이가 생각해낸 말입니다. 오늘은 그 미스터티비들이 아침부터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무회의가 길어질 거라는 정보를 입수한 민혁이가 느닷없이 장기자랑 시간을 갖자고 제의하여 아침 자습 시간이 콩쿨대회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세명기, 주전자, 물컵 등이 악기 대용으로 등장을 하였고 빗자루는 마이크가 되었습니다. 공부와 주산학원, 피아노학원, 엄마의 잔소리, 숙제로부터 벗어나고파! 를 부른 조동식의 노래가 단연 인기차트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에 교무실에선 교장선생님의 훈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잘못 이해된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마치 원탁의 칼처럼 마구 휘둘러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분석의 대상으로만 보면서 어린이들을 이론형, 저련형으로 유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말숙인의 교실에선 장기자랑을 계속하자는 쪽과 자습시간으로 돌아가자는 쪽 두 편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틀에 얽매인 학교생활은 오히려 정신건강학상 좋지 않다는 겁니다. 민혁이가 운변조로 오락시간의 필요성을 강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전에 간단하게 오락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교무실에선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무한한 겁니다. 비록 그 대상이 어린이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실의 민혁이도 점점 목소리가 높아져갔습니다. 우리 형은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 숙제도 못 푸는 것이 많습니다. 그 실력으로 어떻게 취직을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에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교무실에 교장선생님 목소리도 고조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애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장황한 논리적 설명에 의존하려 할 때 그 교육은 전름발의가 되는 겁니다. 애들은 수다스러운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말할 때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듯이 해야 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동화를 들려주듯이 하라는 겁니다. 교무회의가 그걸로써 끝났다는 것을 민혁이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마다 갖고 있는 특기를 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하민혁과 그 일당들의 노래 한 곡을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동식과 형중, 민혁이, 호진이들의 멱다는 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지는 노을을 바라다 본다 나, 지근 내 손에 젖은 파도는 그 순간 진짜 성난 파도처럼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어쩜 말숙의 염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는지 선생님과 자기 사이의 텔레파시가 통한 것이라고 말숙이는 생각했습니다. 하민혁! 네!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말숙이는 잠옷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지? 자습 시간입니다. 무슨 악취미일까? 말숙이는 민혁이가 선생님께 야단 맞는 것을 보는 것이 만화 영화 이상으로 재미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뭐냐? 동식이와 형중이 쪽을 향해 선생님은 독수리 눈을 만들어 보이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저희들은 우리 반의 그릇 사운드입니다. 형중이가 덩치에 걸맞지 않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릇 사운드? 보충 설명은 말숙이가 일어나서 해야 했습니다. 그릇 두들기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릇 사운드라고 제가 지어준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말숙이도 같은 멤버구나? 선생님도 참...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겨버리시려는 선생님이 말숙이는 정말 야속했습니다. 그릇 사운드! 좌양자! 지금부터 시속 50킬로 속도로 운동장을 15바퀴 돈다. 앞으로 갓! 이 더위에 저 땡볕 아래서 운동장을 15바퀴 돌고 저희들이 무사히 살아서 교실로 돌아올까? 말숙이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혁이가 죽고 없는 세상은 말숙이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러다간 모두 쓰러지고 말겠어요. 수업 도중에 말숙이가 불쑥 일어나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선생님은 요지부동이셨습니다. 민혁이들이 뛰고 있는 운동장을 교장실 창가에서 교장선생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허선생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건가? 교장선생님은 육군 중위 출신인 허선생이 너무 군대식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셨습니다. 하긴 우리 학교의 명물들이 그 반에 다 모여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다루어야 통솔이 되겠지. 교장선생님도 말숙인의 반 아이들이 유난히 드세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편 말숙인의 교실에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지우려고 지우개를 집어든 선생님의 손이 칠판 위에 못 박힌 채 움직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했어? 모두 선생님의 부릅뜬 눈을 피해 책상 위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우개에 반창고를 붙여놓았냐고? 겁먹은 얼굴로 말숙이가 일어났습니다. 또 너냐? 지우개가 다쳤습니다. 뭐? 배에서 내장이 쏟아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왜 반창고를 거꾸로 붙여놨지? 그랬나요? 까르르 모두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못해! 한여름밤 개구리 소리처럼 와글거리던 교실 안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지우개를 너무 많이 부려먹는 것 같습니다. 지우개가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지우개가 필요 없는 시간을 갖자 그 말인가? 그러자 교실이 떠나가도록 네!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좋아. 모두 상의를 벗고 운동장으로 나와. 선생님! 0.5초 내로 발이 안 보이도록 운동장으로 선착순 집합! 토끼띠 아니면 오리걸음 기압을 주실 생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을 무슨 뚜껑대로 만드시려나 봐. 촌색시 혜정이가 투덜거리며 웃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아! 기회가 왔구나! 말숙이는 떼약볕 아래 나가서 겪어야 할 기압보다는 언니로부터 뺏어 입은 빨간 티셔츠를 자랑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 기뻤습니다. 말숙이 너 무슨 옷이 그러니? 세상에! 이게 무슨 귀신의 조화일까? 그 예뻤던 티셔츠가 배꼽이 보일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니한테 양도 받을 때는 분명히 이렇지가 않았는데? 그것이 자동차 배터리 액을 이용한 언니의 교묘한 복수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고 어쨌거나 말숙이는 배꼽 셔츠를 입고 남자애들의 묘한 시선을 받으면서 오리걸음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허리를 펴고 손은 뒷짐을 지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속도 모르고 뒤처지는 말숙을 선생님은 몰아붙이기만 하셨습니다. 너희들 노래자랑을 하고 싶다고 했지? 자, 오리 행군을 계속하면서 노래를 한다. 공명은 진짜 사나이. 하나, 둘, 셋! 여자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공부아, 공부아, 공부 속에 오리걸음을 걸으면서 노래 부르는 이들의 모습은 진짜 오리떼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단잠을 이룬다 물론 아빠, 엄마를 사랑하지. 그렇지만 동생을 이런 식으로 골탕 먹이는 언니를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한담? 말숙이는 언니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 노래 부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마누절이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지나가버린 마누절이 이토록 아쉽게 생각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나간 마누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달 전 그날은 정말 말숙이에겐 통쾌한 날이었습니다. 마누절 찌르륵 찌르륵 예정되었던 시간에 어김없이 귀뚜라미 소리를 내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물론 그 옆에 도사리고 있던 말숙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요? 잘 안 들리는데요? 누구요? 아, 누구라고요? 있는 목청 다 내어 말숙이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야만 식구들이 모두 쫓아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전화를 걸어온 당사자는 민혁이니까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있는 민혁이네 집에서 건 전화가 잘 안 들릴 리 없는 것입니다. 국제전화냐? 국제전화야? 어머니는 미국에 가 있는 이모한테서 걸려온 전화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찾는 전화지? 거래처 윤 사장이 전화해 주기로 했는데? 말숙이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 김경숙이요? 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신데요? 잘 아는 사람이요? 성함 말이에요. 네, 바닷가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알 거라고요? 이번엔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이 탁구공만큼이나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리 줘봐! 언니 바꿔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끊어졌니? 어머니가 다그쳐 물으셨습니다. 공중전환가 봐요. 뚜뚜하다가... 요고사, 이제 알았다. 네 잔깨 내가 넘어갈 줄 알았지. 잔깨? 말숙이보다 어머니께서 먼저 반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만우절이라고요. 거짓말하는 날. 경숙의 말에 말숙인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만우절? 오늘이 만우절이야? 요런 앙큼쟁이. 모르는 척. 언니,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한단 말이야? 방금 전화 건 사람, 정말 언니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언니하고 바닷가에서 사진도 같이 찍었다는데? 책갈피에 끼워둔 사진을 내가 몰래 훔쳐보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언니는 카운터 펀치를 맞은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 경숙이 네가 낯선 사내하고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지? 흑군 몸이 다른 쪽은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 방학 때 친구 집에 간다고 하고선? 그쯤 되면 아버지도 거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방학 중의 외출은 무조건 금지다. 말숙이는 언니가 여름방학 때 미선이 언니와 함께 동해바다로 떠날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순모함이에요. 말숙이가 꾸민 연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 귀에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사진 어디 있니? 어서 사진 갖고 와. 사진 같은 거 없어요. 그때 큰언니가 어떤 오빠하고 손잡고 찍은 사진 말이야? 용숙이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것도 말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숙이의 각본대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잡고 찍었다고? 어머니는 안생마저 변하셨습니다. 여고 2학년생이 벌써부터. 경숙이 너 엄마한텐 이천에서 도자기 공부하는 친구 집에 가있다고 온다고 했지? 거기 갔다가 강릉에 사는 친구 집에 잠깐.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괜히 걱정하실까 봐. 엄마하고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언니는 안방으로 끌려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아빠가 나가보마. 그러나 말숙인 그게 민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책가방을 든 민혁이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학교 같이 가려고. 야단 맞고 도망쳐 나온 거구나. 너 우리 집에서 아침 때우려고? 헤헤. 녀석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아버지가 민혁의 어깨를 다정스럽게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서든 사내에만 보시면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시험 점수가 형편없었거든요. 까짓 거 괜찮다.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그걸로 사람의 팔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시다가 아버지는 문득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숙이도 시험을 보았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지금 아빠 엄마 보여드리려고 생각했어요. 도장을 받아가야 하거든요. 선뜻 내놓지 못하는 걸로 봐서 보나마나.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방에서 들었는데 말숙이 너 오늘도 도장 훔쳐서 몰래 찍어갈 생각이었지? 그런데 민혁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들통이 난 거야? 아니에요, 엄마. 빨리 시험지 갖고 와. 이번엔 말숙이 네가 당할 차례라는 얼굴로 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말숙이가 꺼내놓은 시험지를 보고 식구들은 그만 입을 벌리고 담을 줄 몰랐습니다. 여섯 과목 모두 100점, 올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언니가 먼저 신음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언니만 똑똑한 줄 알아? 쥐구멍에도 벼 뜰 날 있다고. 그래, 말숙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고시 패스도 문제 없을 거야. 아버지가 말숙이 역성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들이 뭐는 남한테 떨어지나요? 어머니의 그 말씀은 못난 아들보다는 우리 딸들이 몇 배 낫지 않느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괜히 바보거리 되어버린 민혁이는 머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백을 받은 네가 왜 그렇게 크레무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 시험지를 받아온 곳은 어저께일 텐데 여태 아무 말도 없이? 언니는 그래도 못 믿겠다는 얼굴로 추궁을 해왔습니다. 실은 말이야. 뭔가 비밀을 폭로할 것 같은 조짐이 보였던지 언니는 바싹 다가섰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잖아요. 제가 만약 월말고사에 올백을 받아온다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시겠다고요. 그래, 그랬지. 소원이 뭐냐? 아빠는 한 번 한 약속은 세상이 두 조각 나도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제 소원은 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아빠가 곤란해하실 것 같아서 여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글쎄 곤란할 거 없다.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넌 해냈어. 혼대, 아버지가 실언을 해서야 되겠냐? 말쑥이 네 소원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 그럼 말씀드리겠어요? 식구들과 민혁의 시선이 말쑥의 입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전 원숭이를 한 마리 길러보고 싶어요. 원숭이 한 마리 사다 주세요, 아빠. 음... 아버지는 신음을 하시며 쇼파 뒤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원숭이라니! 원숭이 인형 말이야? 어머니는 정신병 환자를 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반문하셨습니다. 넌 천재가 아니면 바보일 거야. 언니는 질렸다는 얼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진짜 원숭이! 살아있는 원숭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원숭이를... 그때 민혁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예, 말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구원을 청하는 눈으로 민혁이를 보셨습니다. 원숭이가 뭐니? 너 정말... 이제 겨우 살았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는 민혁이를 주시하셨습니다. 나 같으면 코끼리를 사달라고 하겠다. 민혁의 그 말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만 벙어리가 되시고 말았습니다. 말수기와 민혁이가 학교에 가고 난 뒤 어머니는 아버지께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말수기가 민혁이보다는 낫죠? 말수기는 원숭이를 사달라고 했는데 민혁이 그 애는 저 같으면 코끼리를 사달랬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코끼리보다는 원숭이가 구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도대체 살아있는 원숭이를 어디 가서 구한단 거요? 여기가 아프리카요, 인도요. 이건 정말 불가능이야. 나폴레옹이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러자 조용히 듣고만 있던 용숙이가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아빠, 어린이 대공원 가서 한마디 갖고 오면 되잖아.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원숭이를 훔쳐오잔 말이지?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빠는 물끄러미 용숙이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만약 이 아이도 커서 말수기처럼 되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날의 말수기와 민혁이의 만우절 작전은 그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기는 학교 가는 길에 공중전화로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절 쫓아와요. 거, 거기 어디냐, 말수가? 너 지금 있는 곳이... 선생님은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미장원이에요. 무서워서 여기로 뛰어들어왔어요. 미장원 이름이 뭐냐? 로라 미장원이요. 알았다. 선생님이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거기 서 있어. 네, 선생님. 말수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싱긋 웃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에 민혁이는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 뵙고 있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오늘 학교에 오다가 가방을 하나 주었습니다. 가방? 무슨 가방? 돈 가방이요. 뭐, 뭐, 뭐? 돈 가방? 그래서 그 가방 어떻게 했니? 저희 선생님 책상 위에 갖다 놓았는데요. 너희 담임 선생님이 누군데? 허 선생님이요. 응, 알았다. 그런데요. 응? 그 가방이 없어졌어요. 뭐? 저희 선생님도 안 보이시고요. 그래? 허 선생님이 안 보이는구나. 그 가방과 함께 사라지셨어요. 아니, 박 선생, 허 선생님 못 보셨어요? 방금 급히 나가시던데요? 5학년 1반 박 선생님이 조금 전에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나갔다. 급히? 교감 선생님은 급히란 말이 무척 충격적으로 들리셨던 모양입니다. 소희 씨를 연락해봐요. 허 선생님이 보이면 잡으라고 하세요. 잡으라고요? 네, 잡으라고요. 그 시간에 허 선생님은 학교 앞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로라 미장혼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장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라 미장혼은 말숙이네 동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1킬로쯤 떨어진 곳에 있는 미장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쯤 말숙이는 양호실 문을 부실 듯 몸으로 밀치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품을 정리하고 계시던 양호 선생님은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큰일 났어요, 선생님. 우리 반의 형중이가 축대 위에서 떨어졌어요. 뭐? 축대? 어디? 어디냐? 학교 앞이요. 양호 선생님은 급히 구급약을 챙겨들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5분쯤 후 말숙이와 민혁이는 교재 창고 뒤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니? 양호 선생님 말이야. 방금 가방 들고 달려나가셨어. 우리 선생님도 지금 한참 학교 근처 미장원들마다 뒤지고 계실 거야. 양호 선생님은 축대 밑을 헤매고 계실 테고. 으하하하하하하하 말숙이가 남자처럼 웃었습니다. 민혁이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심했던 거 아닐까? 오늘은 거짓말하는 날이잖아. 그래, 이제 엎질러진 무리야. 이제부터 어떡하지? 그만 자수해야지. 그래,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야단 좀 심하게 맞을지도 몰라. 민혁이는 약간 기가 꺾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 거짓말을 안 했다고? 정말 뻔뻔스럽기도 하다는 표정으로 민혁이가 말숙이를 보았습니다. 난 당당하게 할 말 있어. 두고 봐. 말숙이의 배짱에 한다 하는 민혁이도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허 선생님은 학교 앞 미용실을 온통 뒤지며 말숙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허 선생님의 머리가 길기라도 하다면 또 모르겠는데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은 머리로 그것도 육적 장신의 거구가 무슨 큰일이라도 난듯이 미용실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혔으니 그 안에 있던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였었습니다. 형중이가 학교 앞 축대에서 떨어졌다는 말숙이의 말만 듣고 가방을 들고 달려나온 양호 선생님도 학교 앞 축대란 축대는 모조리 살피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선생님이 마주친 곳은 학교 앞 사거리였습니다. 아니 허 선생님 어 양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가방을 들고 학교 앞 축대에서 형중이가 떨어졌다고 그런데 허 선생님은 왜 말숙이가 괴안한테 쫓기고 있다고 학교 앞 미용실로 빨리 와달라고 만나셨어요? 없는데요? 저도 허탕쳤어요. 네? 허 선생님. 네. 아직 모르시겠어요? 뭘요? 민혁이와 말숙이. 뭔가 지피는 게 없으시냐고요. 아니 그럼 그 녀석들이? 오늘 만우절이에요. 하하하하하. 웃음이 나오세요? 그럼 울어야 합니까? 아무리 만우절이라도 장난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건 그래요.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교무실로 들어서는 허 선생님과 양 선생님을 교감 선생님이 안경 너머로 쏘아보고 계셨습니다. 허 선생님은 떠듬떠듬. 허 선생님은 떠듬떠듬 어떻게 조금 전 상황을 설명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가방은 어떻게 했어요? 돈가방이라뇨? 허 선생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 선생님 반 아이가 돈가방을 주어서 허 선생님한테 드렸다고 하던데요. 아, 그 비닐가방이요?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은 어떻게 했어요? 돈이요? 무슨 돈이? 가방 안에 돈 말이에요. 돈이 들어있긴 했습니다만. 그 돈을 어디다 두었냐고요? 그 가방 안에 백원짜리 한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긴 그것도 돈이니까 돈가방이긴 한 셈이군요. 그런데 그 가방 임자가 돈한 신고라도 한 겁니까? 백원짜리 한 개밖에 안 들어있었단 말이죠? 네. 허 선생님 반 아이는 분명히 그 안에 돈이 가득. 그 아이가 누굽니까? 민혁이가 왔었어요. 지켜보고 있던 박 선생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하하, 교감 선생님도 당하신 겁니다. 당하다니요? 아무튼 그 녀석들을. 그때 6학년 3반 윤 선생님이 민혁이와 말수기를 앞세우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위대한 거짓말 장이들이 들어가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교 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들입니다. 어디서 잡으셨어요? 양 선생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잡힌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자수했습니다. 말수기가 낭낭한 목소리로 양 선생님의 말을 받았습니다. 자수? 그러니까 거짓말한 사실을 리우치고 벌을 달게 받겠단 말이지? 덫에 걸린 토끼를 바라보는 여우의 얼굴로 양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거짓말하지 않았는걸요?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제부턴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투로 허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성급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양 선생님은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다쳤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전 작년에 축대에서 떨어진 우리 반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설명할 틈도 없이 뛰어나가셨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했는데. 말숙의 운변 목소리에 압도되어버린 듯 양 선생님은 할 말을 잊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양호 선생님은 급히 서두시는 바람에 책상 위에 있는 샴푸병까지 가방 속에 넣으시던데요. 그 구급용 가방 열어보세요. 양호 선생님은 그만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리셨습니다. 말숙이는 그래도 공격의 화살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양호 선생님은 환자를 다루는 선생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침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유관이 뭐니 해서 선생님을 미장원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망신을 시킨 건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지? 보다 못한 허 선생님이 양 선생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저는 유괴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쫓아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수상한 사람이 쫓아오고 있다고. 그런데 전화 끊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가 아무 사고도 없이 학교에 온 게 못마땅하신가 봐요? 저는 선생님이 반가워하실 줄 알았는데... 허 선생님도 그만 한방 맞은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네 차례다. 교감 선생님이 민혁이를 공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돈가방 얘긴 네가 꾸민 장난이지. 숙직실에 불났다고 한 것도... 네. 대답 한 번 시원하게 잘하는구나. 민혁이도 말숙이와 함께 웅변 학원에 다닌 실력이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왜 그 가방에 돈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가방엔 돈이 100원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돈가방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가방에 돈이 가득 들어있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교감 선생님은 갑자기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을 빨리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을 의심하셨던 거예요. 허허 참 녀석... 그리고 애들이 불의하 소리를 지르니까 선생님들이 모두 나오셨는데 저기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오신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교무실 안에 선생님들 모두 계면적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재떨이를 들고 나오시기도 하셨어요. 으하하하... 교무실 안이 온통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난 물주전자를 들고 나갔다. 박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주전자 뚜껑만 들고 계시던걸요? 으하하... 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한 방씩 먹은 셈이구나. 내년 만오절엔 너희들 각오 단단히 해라. 선생님들이 조홍 동원해서 너희들을 집중 공격할 테니까. 좋아요. 얼마든지... 오늘 너희들이 한 짓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바람에 선생님들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기도 해서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고맙습니다. 교감 선생님. 말숙이는 교감 선생님께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까? 민혁이가 허 선생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교감 선생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 문제는 끝났지만 아직 다른 문제가 있어. 다른 문제라뇨? 아까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말숙이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었다. 저희 집으로 전화를요? 그만하면 알겠지? 뭘요? 가짜 시험지 말이다. 그것도 너희 둘이 공범이더라. 말숙이도 그만 난감한 얼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올백이 말이나 되니? 올백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거짓말을 해도 너처럼 그렇게 욕실껏 해가지고서는? 민혁이가 말숙이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럴 줄 알고 원숭이를 상으로 달라고 한 거야. 들키지 않을 자신 있음 자전거를 사달랬지. 구하지도 못할 원숭이를 왜 사달라고 했겠니? 잠시나마 우리 아빠, 엄마를 기분 좋게 해드렸으니 그걸로 난 만족이야. 드디어 내분이 일어나는구나. 선생님, 각오되어 있으니까 벌을 주십시오. 민혁이가 대담하게 판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 당번이다. 선생님들을 골탕 먹였으니 선생님들 화장실 청소를 해. 선생님, 그 말씀 거짓말이시죠? 전 속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만우절이니까요. 정말이야? 믿을 수 없습니다. 말숙이는 완강하게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녀석 보게. 저러다간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것도 전부 거짓말로 알겠는데. 교감 선생님은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말숙이의 볼을 꼬집으셨습니다. 좋아, 교실에 가 있어. 너희들 벌은 내일 줄 테니까. 허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숙이와 민혁이는 손살같이 교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야, 얘들아. 조용히 해. 중대 발표가 있다. 교실로 돌아온 말숙이가 목종을 돋구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교무실에 갔다가 들었는데 우리 학교에 오늘 대통령 각하가 오신대.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들 주시려고 과자를 트럭으로 두 대나 싣고 오신다는 거야. 그때 허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김말숙, 너 또? 헤헤헤, 이것으로 거짓말 끝! 지난 만우절날 말숙이와 민혁이의 거짓말 작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미남, 미녀 선발대회 말숙이는 책상 위에 턱을 바치고 앉아 언니에 대한 보복 작전을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숙이는 아침에 말숙이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밤늦게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작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밤 1시나 되었을까? 더듬더듬 화장실을 찾아가던 경숙이는 그만 거실 한복판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창문 뒤에서 하얀 옷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 경숙이는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달려나오셨습니다. 경숙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저기, 저기! 아빠가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아니! 창가에 말숙이가 괴상한 차림으로 웃고 서 있었습니다. 말숙이 너! 말숙이의 얼굴에는 오이 쪽이 더덕더덕 붙어있고 콧등엔 빨래집게가 달려있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꼴이니? 왜요? 예뻐지려고 그러는데? 예뻐지려고? 목욕을 하고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오이 마사지를 했어요. 코에 그건 뭐냐? 빨래집게예요. 콧등을 세우려고요. 네 콧등이 어째서? 좀 더 오뚝하면 한결 예뻐 보일 것 같아서요. 자야 돼. 예뻐지는 비결은 잠이다. 잠을 설치면 아름다움의 첫째 조건인 눈에 이상이 생겨 충혈이 된단 말이다. 여자는 눈이 보배야 눈이. 샛별처럼 반짝이고 호수처럼 깊은 눈. 아버지는 꿈꾸듯 눈을 지그시 감고 계속하셨습니다. 꿈꾸는 듯 몽롱했다가도 수정처럼 맑아지고. 여보! 어머니의 날이 선 목소리가 쇠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누구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어? 또 그 탈렌트 아가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언젠가 낚시를 가셨다가 야외 촬영을 나온 미모의 탈렌트에게 잉어를 한 마리 잡아서 선물을 한 경력이 있으셨답니다. 그 사실은 오랫동안 아빠만의 비밀로 간직되어 왔었는데 그날 같이 낚시를 갔던 친구분이 술김에 그만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 탈렌트 아가씨는 요즘 안약 광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TV를 통해 아빠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저녁때 바로 당신 눈이 그랬었다는 거야. 지금은요? 지금은 죽은 동태눈 같단 말씀이죠? 천만에 당신 눈은 아직도... 아무튼 그날 밤 말숙이는 큰 수확을 울렸습니다. 언니의 크나큰 약점을 하나 잡게 된 것입니다. 유령을 발견하고 어찌나 놀랬는지 언니는 그만 거실바닥에 주저앉아 신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하셨지만 말숙이는 언니가 걸레를 들고 와 거실바닥을 닦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언니는 요즘도 가끔 오줌을 싼대요. 만약 그 얘기를 민혁이의 형, 준혁이 오빠에게 들려준다면 어쩜 언니는 부끄러워 자살을 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숙이는 그 사실을 혼자만의 비밀로 꼭꼭 간직해두었다가 정말 언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아침에 장독대 위로 올라가 민혁의 집을 넘겨다본 말숙이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민혁이가 상의를 벗고 수영 팬티 차림으로 아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몸에는 올리브유를 번들번들하게 발랐습니다. 근육은커녕 갈비만 삐져나오는구나. 민망해서 못 봐주겠다. 어? 너 남의 집 넘겨다보는 것도 법에 걸리는 거야? 너의 형은 망원경으로 우리 집을 보던걸? 뭐? 우리 언니 훔쳐보는 거야. 그게 정말이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내가 눈감아 준 거야. 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서 그러는 걸 어떻게 막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건 그래. 미스터 코리아 대회라는 걸 TV에서 보고 흉내내는 거니? 그래. 너 보기엔 어떠냐? 가소롭다, 가소로워. 두고 봐. 한 달 안으로 이 몸에 근육과 알통이 울퉁불퉁. 그럼 난 너하고 안 놀 거야. 왜? 근육 나온 사람치고 머리 좋은 사람 없거든. 넌 그 사람 안 좋아하니? 로키나 람보에... 난 로키나 람보처럼 폭력을 쓰는 사람 싫어. 그럼 누굴 좋아하니? 우리 아빠. 너희 아빤 술을 좋아하시지? 그럼 나도 지금부터 술을 배워볼까? 우리 아빠를 술꾼으로 취급했다간 나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아? 폭력을 싫어한다면서 날 때리겠다는 거냐?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누구든 용서 안 해. 알았어. 나도 너 같은 여자애를 상대로 싸우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 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지금까지 내 옆차기 한 방에 안 쓰러진 사람 없으니까. 너 이 다음에 경호원이 되는 게 좋겠다. 뭐? 그딴 얘기는 그만두고 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뭔데? 그날 아침 등교하자마자 말숙이와 민혁이는 교무실로 허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뭐? 뭘 뽑아? 미스 1994 후보요. 미스터 1994 후보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앞으로 8년 뒤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가 될 만한 사람을 우리 반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생각으론 우리 반에서 장차 미스터 코리아나 미스 코리아가 될 만한 사람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선생님, 그 말씀은 우릴 너무 무시하시는 겁니다. 흥분하여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용히 말해. 선생님 귀는 아직 잘 들리니까. 그런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자기의 옷차림, 용모,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 음, 그러고 보니 말숙이 네 옷차림부터 달라졌구나. 치마 입은 말숙이는 오랜만에 보는 걸. 맨날 청바지만 입고 다니더니. 모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선생님. 민혁이가 또다시 선생님의 승낙을 종용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반가후에 하기로 하자. 오늘 하게 해주세요. 그건 공평치가 못해. 왜요? 보아하니, 말숙이 넌 오늘따라 깨끗하게 치장을 하고 왔는데. 다른 애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 아니니. 어쩌면 한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은 애도 있을 거야. 좋습니다. 그럼 내일 하는 걸로 애들한테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타잔처럼 멋있는 체격을 만들 수 있다는 투로 민혁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말숙이네 반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1년에 4번 계절이 바뀔 때 한 번씩 목욕을 한다는 형중이도 이발을 하고 나왔습니다. 새침 떼기 정아는 롱 드레스까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반장 호진이는 신사복에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허 선생님, 양호 선생님, 교무주임 선생님, 수의 할아버지가 심사위원으로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칠판에는 미스 1994, 미스터 1994 후보 선발대회란 글씨가 큼직하게 써 붙여졌습니다. 허 선생님이 나와서 선발대회의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에는 수영복 심사와 평상복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수영복 심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 대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울쏘. 잔성입니다. 그래서 비만형 아니면 깡마른 체격이 대부분인 말숙이네 반 아이들은 허 선생님 말씀에 모두 동조했습니다. 그럼 번호 순으로 1번 윤지영 키가 가장 작다고 땅콩이란 별명이 붙은 윤지영이 교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부끄러워 못 견디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체격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거들랑요. 보시다시피 저는 제 또래의 다른 애들에 비해 조금 살이 쪘거든요. 흐흐흐 그게 조금이냐? 형중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넌 날씬하니? 누가 날씬하댔어? 누가 날씬하댔어? 다른 사람은 조용히 해요. 말숙이가 형중이를 나무랬습니다. 윤지영 계속하세요. 어제 목욕탕에 가서 몸무게를 달아봤더니 야고룩에 우리 언니보다 내가 5킬로나 더 나가지 뭐예요. 정말 화나는 일이지 뭐예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는데 언니는 날씬하고 왜 나만 요렇게 뚱뚱해지냐 말이에요. 저는 그 문제를 곰곰이 연구해봤어요. 그래서 결국 답을 찾아내고 말았죠. 모두 궁금하다는 얼굴로 윤지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 언니는 엄마를 닮았어요. 눈, 코, 입, 귀. 호리호리한 허리, 큰 키. 전부 닮은 꼴이에요. 그런데 난 아빠를 닮은 거예요. 소복한 코, 커다란 귀. 만약, 만약에 아빠의 하마베까지 닮아버린다면 어떡할까? 전 정말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도 있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머리는 아빠가 엄마보다 좋으신 것 같거든요. 전 좀 살이 찌는 한이 있더라도 아빠의 뛰어난 머리를 닮을 거예요. 박수를 받으며 윤지영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보고 또 보고 벗어보고 입어보고 아무리 봐도 나는 잘생겼습니다. 나는 미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우우우우우. 조동식의 자화자찬에 모두 야유를 보냈습니다. 네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세민하면 그러겠습니까? 우우우우우우우. 사람들은 절더러 아랑도렁을 닮았다느니 탤런트 임채무 아저씨를 닮았다느니 그러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그대로가 좋지 누구를 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말 엉터리 없는 소리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식이야말로 남의 흉내를 내는 데 도사이기 때문입니다. 코미디언 이주일의 춤 흉내, 가수 저녁록의 노래 흉내, 허선생님의 목소리 흉내가 동식이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몽키라는 별명까지 붙은 동식이가 그런 말을 했으니 말입니다. 저한테서 흠을 잡을 게 있다면 그건 제가 키가 좀 작다는 건데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웅전이나 위인전을 보면 키가 큰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엉터리 소리 그만하라고! 키가 작은 영웅 이름을 한번 대봐! 말숙인의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송렬이가 일어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습니다. 또 대봐! 시간 관계상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전호진! 내 코는 들창코입니다. 보시다시피 구멍 두 개가 굴뚝처럼 하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난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코에 따로 문을 안 달아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글와글 교실이 떠나갈 듯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내 이빨은 잘못 깔아놓은 보도블록처럼 울퉁불퉁 삐뚤삐뚤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전 예쁜 여자 앞에서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또 내 팔은 짝짝입니다. 오른쪽 팔이 왼팔보다 더 깁니다. 턱걸이를 하면 피사의 사탑처럼 비스듬히 기울어져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팔자걸음을 걷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달리기를 하면 어김없이 1등입니다. 꼴찌로 1등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얼굴과 내 몸에 어느 한 부분도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머리카락 한 올, 손톱 하나까지 모두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전호진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를 얘기하자면 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인 차례에 이르러 또 한 번 재미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해인이와 해수기 둘이 나란히 교단 위에 올라가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울을 앞에 세워놓은 듯 누가 누군지 모르게 둘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아까 누가 말하기를 자기가 아빠를 닮았다는 등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해주세요. 닮은 꼴에 대해서만은 어느 누구도 우리 둘 앞에서는 입도 떼지 말아주세요. 해수기가 그 말을 받아서 계속했습니다. 우린 쌍둥이에요. 내가 언니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내가 10분 먼저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좀 성질이 급하거든요. 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언니지? 네가 언니니? 네가 해인이잖아. 내가 해수기고. 내가 해수기고 네가 해인이지. 어, 얘 좀 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가 봐. 내가 할 소리다, 얘. 말숙아. 네가 좀 말해줘. 내가 해수기지? 내가 해수기지, 말숙아. 아, 모르겠어.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니? 무슨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입니다. 가끔 아빠하고 엄마도 우리 둘을 구별 못하세요. 지금은 그런대로 지낸다지만 우리 장차 문제가 많을 거예요. 나중에 시집 갈 때 신랑 될 사람이 우리 구별 못하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으하하하하. 또 한바탕 웃음 사태가 났습니다. 이번엔 민혁이 차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더러 논초리가 매섭다고 합니다. 하루는 옆집 불독하고 논싸움을 했는데 제가 한참 노려보고 있으니까 꽁지를 감추고 비실비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난 정말 내 눈이 무섭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제가 골이 나서 눈을 흘끼고 있으면 할 수 없이 제 청을 들어주십니다. 한 번은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호랑이와 눈싸움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놈의 호랑이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너 같은 조물의 귀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호랑이한테 무시당한 것까지 좋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꼭 한 병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우와, 그게 누구냐? 당장 밝혀라! 사내들은 발을 구르고 책상을 두들기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조용히들 해! 허 선생님의 목소리가 벼락치듯 떨어졌습니다. 교실 안은 곧 조용해졌습니다. 말숙이는 자기의 심장 뛰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혁이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면 정말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가리는 민혁이가 아니라는 걸 말숙이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민혁이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불려질 것이 뻔함으로 말숙이는 그만 질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너무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양호 선생님이십니다. 말숙이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숙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늙어 꼬부라져 죽을 때까지 민혁이하고는 말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말숙이는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말숙이는 자기 차례에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해 할 정도로 말숙이는 더듬거리다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심사 결과 남자는 호진이, 여자는 쌍둥이 혜인이와 혜숙이가 뽑혔습니다. 그러나 말숙이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좋아하는 줄만 알았던 민혁이가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당당하게 양호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밝혔다는 사실이 말숙이는 너무너무 분하고 약이 올랐습니다. 두고 봐, 내가 기어코 미스코리아가 되어서 민혁이 저 애로 하여금 자기 눈이 잘못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주고 말 테니까 허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같은 사람의 얼굴이라도 기쁠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그때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잘난 얼굴, 못난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밝은 얼굴, 즐거운 얼굴, 명랑한 얼굴, 남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얼굴 그런 얼굴이 바로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러나 말숙이의 얼굴은 그와 정반대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생포 까치머리 그까진 민혁이 좀 아무래도 좋아. 누가 떠나? 민혁이 아니래도 나 좋아하는 애도 얼마든지 있고 같이 놀아주래도 얼마든지 있고 학교 같이 가래도 얼마든지 있고 숙제 노트 보여주래도 얼마든지 있고 사내애들이 시비 걸 땐 내 편 들어주래도 얼마든지 있고 말숙이는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온 민혁이를 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담 너머로 기웃거리는 민혁이가 보였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혁이하고 싸웠니? 언니가 관심을 보여왔지만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곤란한데? 언니가 곤란하다는 뜻은 말숙이와 민혁이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준혁이와 언니 사이를 잇는 끈이 끊어질까 봐입니다. 세상에 그런 맹추가 다 있다니까 자기보다 13년이나 더 오래 산 여자를 좋아하는 칠떼기 말이야. 그 여자가 13년 먼저 죽을 것이 분명한데도 얼간 이 등신! 거울 속에 아가씨를 향해 말숙이는 뱃속에 있는 말을 몽땅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온 친구를 소개하겠다. 멀리 경상남도 장생포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온 친구다. 새 친구를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란다. 까치머리 소년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말숙이는 정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어쩜 저렇게 눈이 예쁘게 생겼을까? 그러나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숙이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 소년의 눈 속에는 불이 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글이글 눈동자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년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말숙이는 자기도 모르게 책상 위로 눈을 내려깔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말숙이는 다시 그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년의 눈은 창방 너머 파란 하늘의 뜬 구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강준철이라고 이름만 밝히고 인사를 끝냈습니다. 노래를 하라는 등 디스코를 쳐보라는 등 아이들의 주문이 난무했으나 소년은 잔잔한 미소로 아이들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곧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준철이의 자리는 바로 말숙이의 뒷자리로 정해졌습니다. 첫 시간 내내 말숙이는 뒷꼭지가 근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난 혜정이라고 해. 앞으로 잘 지내자. 자기 짝이 된 준철에게 혜정이는 쉴 새 없이 조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생포는 고래잡이로 유명한데 아니니? 너도 고래잡이 배 타봤니? 고래고기 많이 먹었겠구나. 묵묵부답 준철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숙이가 더 답답해져서 슬쩍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준철이의 눈은 멀리 창방 너머로 가 있었습니다. 떠나온 고향 생각을 하는 걸까?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 거 아니니? 혜정이가 또 말을 붙였습니다. 준철이는 여전히 대꾸가 없었습니다. 무슨 애가 그러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니? 말 시키지 말 그레이. 드디어 준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벙어리는 아니구나. 혜정이는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그 애 입에서 사투리가 나오리라곤 말숙이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살았다니까 사투리를 쓰는 게 당연한데 그게 왜 이상하게 생각되었을까? 말숙이는 준철이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하나, 둘, 셋 속으로 센 다음 휙 고개를 돌려 준철이를 향했습니다. 지옥에 좀 빌려줄래? 준철이는 대답 대신 물끄러미 말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타는 듯한 눈. TV에서 보았던가. 만화 영화에서 보았던가. 어떤 영화 속의 남주인공.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준철이의 눈이 그랬습니다. 지옥에 좀 빌려달라고. 혜정이 쪽을 보면서 말숙이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말숙이는 다시 준철이 쪽을 보았습니다. 준철이는 고개를 가로잡고 있었습니다. 없단 말이지? 준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는 이상하게 말을 아끼는 애야. 혜정이가 가시도 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정이, 말숙이! 수업시간에 뭐하는 거야? 선생님의 호통과 함께 교실 안에 있는 눈들이 일제히 말숙이 쪽을 향해 반짝거렸습니다. 뭔가 일을 저질러서 지루한 도덕시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에 가득 찬 눈들이었습니다. 오늘 전학을 온 강준철이 있잖아요. 어디 아픈가 봐요. 준철이의 눈이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말숙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 강준철, 정말 어디 아픈가? 개원십니다.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럼 마음이 아픈 기라예.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병이 걸렸나? 마음이 아프게? 민혁이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까르르 웃음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철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라고? 쟤는 저 얼라드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깁니다. 얼라들? 저게 누굴? 얼렐레? 별꼬리 반쪽이네. 말 안 하면 누가 떠나? 벌집을 쑤셔놓은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몸 달 거 하나도 없어.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조용히들 못해. 선생님의 표정이 험악해지셨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다시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같이 지낼 친구들인데 말을 안 해서야 되나? 오늘부터 여기가 준철이 학교야.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 친구들은 장생포에 있시미도. 그 친구들은 고향 친구들이고. 지 친구들하고 어제 헤어졌심도. 여기까지 배웅 나왔으니에 모두 울었심도. 그라고 하루밖에 안 지났심도. 그런데 지가 의해 지와 아들하고 헤헤거리고 놀겠십니꼬. 지 눈엔 그 친구들 얼굴이 선합니도. 장생포 부둑가에서 뛰어놀던 때가 그립십니도. 당장이라도 그기로 달려가고 싶습니도. 지는 막 장생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깁니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준철이에게 야유를 보내던 아이들 모두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철이의 눈엔 눈물방울이 맺혀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준철이를 계집애 같다고 나무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모두 방금 준철이가 말한 바닷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래가 헤엄쳐 다니는 바다. 파도와 싸우며 고래를 쫓는 포경선의 선원들. 그곳은 다닥다닥 아파트가 붙어서 있는 이곳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갯바람에 그을린 준철이의 검은 얼굴. 바다에서 온 소년을 모두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담겨 있었던 것은 고향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 그런 것 말고도 준철이의 눈엔 사람의 마음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이상한 마력 같은 것이 있다고 말숙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준철이는 곧 반 애들의 인기를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준철이의 말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준철이 주위로 몰려가 바닷가 얘기를 묻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말숙이는 그런 무리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준철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숙이를 언제부터인가 민혁이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말숙이는 준철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정이도 뒷자리의 형중이도 준철이가 나가는 것을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철이의 책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준철이를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장이 선생님께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준철이가 앉았던 의자 밑에서 형중이가 조개껍질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애는 바다로 돌아간 거야. 형중이가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걸 막아선 안 돼.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어. 어른들 때문에 어린이가 희생되어서는 안 돼. 오늘따라 형중이가 어른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애는 지금쯤 장생포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을 거야. 오늘 저녁쯤엔 바다에 도착하겠지? 내일 아침엔 수평선 위에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준철이는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구거 시간에 준철이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준철이는 교무실로 불려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내 눈 다시 돌아가고 말기다. 자리에 앉으면서 준철이는 입술을 질끈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이 다음에 뭐가 될까? 말숙이는 준철이의 미래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외양선의 선장? 고래잡이 배의 포수? 어쩜 해저 탐험대의 대원이 될지도 모르지. 아무튼 공무원이나 회사 사무원 같은 직업하고는 다른 뭔가 끊임없는 모험 속에 살아가는 건장한 바다사나이의 모습을 준철이의 시원한 이마를 바라보면서 말숙이는 생각했습니다. 까치머리 강준철 말숙인의 반에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준철이가 전학 온 날부터 이상하게 말숙이는 미녀기하고의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까치머리 때문일 것입니다. 대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소파에 누워 신문을 보시던 미녀기 아버지가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돈? 무슨 돈? 군자금이 필요해요. 전쟁이 벌어졌냐? 비슷한 거예요. 청구서 써와. 돈의 용도와 청구액을 명확하게 써서. 여기 해왔어요. 민혁이는 미리 준비해놓은 청구서 용지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장생포 까치머리 포섭 자금으로 천원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대로예요. 이건 마치 밀수꾼들의 은어 같은데. 장생포에서 전학 온 애를 우리 야구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예요. 잘못하면 형중이네 축구부로 뺏겨버리고 말아요. 친구를 사귀는데 돈이 왜 필요해? 이 청구서는 용도가 불순하여 기각한다. 아버지! 때를 써도 소용없어. 그때 민혁이의 어머니를 따라 동식이가 들어왔습니다. 민혁아, 야단났어. 형중이네 일당이 지금 말숙이네 집으로 들어갔어. 말숙이네 집으로? 말숙이를 이용해서 까치머리를 축구부로 끌어들이려는 거야. 엄마, 큰일 났어요, 큰일. 큰일? 뭐가? 빨리, 빨리요. 왜? 왜 그러니? 천원이요. 천원만 빨리 주세요. 천원, 여기 있다. 그런데 천원을 어디에 쓰게? 이미 민혁이와 동식이는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버릇 잘 가르치십니다, 마님. 얼떨결에 당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왜 저런데요? 신인 선수 스카우트 때문인가 봐. 네? 말숙이가 책가방을 꾸려들고 나올 때쯤 민혁이와 동식이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난 어느 편도 아니야. 난 남자애들이 편갈라서 티각태각하는 거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도 도와줄 수 없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인생관이 그렇다는 걸 누가 뭐라겠어? 민혁이가 퉁명스럽게 거창한 문구까지 써가면서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민혁이의 입을 통해 인생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의 민혁이는 고상한 말도 일부러 상스럽게 말해왔었기 때문에 말숙이는 갑자기 점자나진 민혁이한테서 왠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먹서먹한 어울림에서 빨리 벗어나 학교로 내달았던 것입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운동장엔 태권부원 몇 명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교실문을 열어젖힌 말숙이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빈 교실에 준철이가 혼자 우드커니 앉아있었던 것입니다. 일찍 나왔네? 준철이는 책상 위에 국어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왔니? 그냥. 집이 여기서 가깝구나? 아닌데. 그럼? 서울아들 공부 잘한다 가나? 내가 쫓아가려면 몇 갑절 더 공부해야 될 거 아이가? 계속 여기서 학교 다니기로 결심한 거니? 타양도 정들면 고향이라 안 가나? 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여기 친구들도 사귀고 보면 장생포 친구 못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는 고향 친구들 못 잊는다. 참, 우리 반 애들 얘긴데 우리 반 남자애들은 두 패로 갈라져 있어. 그 얘기는 벌써 들었구만. 누구한테? 고진이라고. 응, 반장한테 들었구나. 내는 편싸움 같은 거 하는 거 안 낄끼다. 네가 누구 편인 줄 모르겠지만도. 바로 그거야. 아무 편에도 들지 말라고. 바로 그때 민혁이가 교실 안으로 들어서다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보기 좋은데 잘 어울려. 민혁이는 화가 단단히 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너희 둘이 잘 어울리는 한 쌍 같다고. 놀리지 말그라이. 그건 그렇고 어떻게 결정했니? 벌써 형중이 쪽으로 넘어간 거냐? 내가 우시장에 송아지 드나? 넘어가고 말고 하게. 그래, 그 말이 맞다. 형중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중이가 어느 틈에 창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준철인 어느 쪽에도 들지 않겠다는데? 민혁이가 형중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해야지. 하며 형중이는 창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넌 빠져. 형중이는 아예 준철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뭘로 결정할까? 한 판 붙을래? 민혁이가 먼저 도전장을 냈습니다. 좋아, 언제 할까? 형중이도 기꺼이 응해왔습니다. 점심시간 어때? 좋지. 말숙이가 보다 못해 참견을 했습니다. 너희들 싸웠다간 봐라. 내가 선생님께 다 일러바칠 테니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뭐라고? 준철이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한마디 했습니다. 내 문제로 싸운다 카믄 내도 못 잡는다. 웃기시네, 촌따기. 뭐라고? 형중이와 준철이가 금방이라도 주먹을 주고받을 듯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넌 빠져. 이건 우리들 문제야. 그 가운데로 민혁이가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점심때 돌산에서 만나자. 돌산이란 학교 뒤 채석장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말숙이는 호진이가 등교할 때를 기다렸다가 학교 뒷마당 은행나무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조금 전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대강 들려준 뒤 말숙이가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들 힘으로는 그 애들을 막을 수 없어. 그렇지만 고자질한다는 것은 어쩐지. 솔직히 말해서 말숙이는 아직 한 번도 같은 반 친구들의 문제를 선생님께 고자질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고자질하고 다른 거야. 나는 반장이고 너는 부반장이야. 학급을 위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아야 돼. 만약 우리가 그 애들 일을 모르채했다가 무슨 큰 사고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나쁜 일은 미리 막는 것이 좋아. 그래서 말숙이와 호진이는 선생님을 찾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지? 선생님은 반장, 부반장이 함께 나타난 것으로 이미 학급 안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저희 반 애들은 크게 세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음, 형준이의 축구부파, 민혁이의 야구부파, 그리고 또 한파는 누구지? 저를 포함해서 광준이, 경섭이, 준일이, 대회, 영일이, 형복이, 한우리. 음, 주로 학급파들이구먼. 새학년에 올라와서부터 줄곧 형준이와 민혁이는 눈만 마주치면 우르렁거리면서 싸웠어요. 주먹다툼을 여태 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한 번 대결을 벌이겠대요. 이유는 준철이를 자기 편에 넣겠다는 것이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그동안 쌓였던 것을 결판 내보자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호진이와 말숙이 허선생님은 학교 뒤 돌산을 향해 올라갔으나 이미 민혁이와 형중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저희들이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을 알았나 봐요. 그 녀석들, 대결 장소를 바꾸었구먼. 아마 오늘은 싸우지 않을 거예요. 말숙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민혁이는 그렇게 어리석은 애가 아니거든요. 이미 선생님이 알고 계신데 싸움을 할 리가 있겠어요? 음, 그건 그래. 말숙이들이 교문을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준철이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애, 문제가 생겼심도. 선생님은 직감으로 민혁이와 형중이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녀석들 지금 어디 있냐? 내기를 하러 가심도. 내기? 무슨 내기? 선생님은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설마 2층에서 뛰어내리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준철아, 걔네들 지금 어디 있니? 말숙이가 더 서둘렀습니다. 문구접에 가서 어느 편이 더 물건을 많이 훔쳐오는가 그걸로 승부를 내잡고 하더라. 뭐라고?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빨리 그 녀석들 찾아야겠다. 또 다른 승부 민혁이 파 동식이 승찬이 대식이들과 형중이 파 광준이, 경섭이, 원준이들은 학교 뒷마당 은행나무 밑에 대치해 있었습니다. 졌으면 산에 닿게 무릎을 꿇어! 형중이가 목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승부에 들어가는 거냐? 도둑질 잘하는 건 절도다니고 그건 불명예스러운 거야. 민혁이가 한 발 나서며 대꾸하였습니다. 아무튼 너희들은 진 거야! 광준이가 형중이 뒤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웃기지 마! 너희들은 우리 함정에 빠졌어! 민혁이의 작전참모 동식이가 광준이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함정이라고? 당황한 표정으로 형중이가 민혁이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문구점 물건에 손대지 않았어! 비겁한 놈! 형중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쨌든 너희들은 도둑질을 한 거야! 너희들은 축구단이 아니라 도둑패들이라고! 그건 우리들의 작전이었어! 동식이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민혁이로부터 제가 알 공명이라는 별명을 하사받은 동식입니다. 오늘의 작전도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강조하듯 동식이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너희들은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거다! 그 순간 형중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광준이와 경섭이, 원준이들도 형중이를 따라 신나게 웃었습니다. 민혁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 마당에 웃다니! 정신 나간 녀석들이군! 그러나 형중이의 말을 듣고는 그만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 밥통들아! 민혁이 너희들만 머리가 돌아가는 줄 아냐? 우리가 도둑질이나 하러 다니는 애들로 보이냐? 오늘 우리들이 그 문구점에 가서 갖고 나온 물건들은 이미 광준이가 계산을 해둔 거야. 미리 사둔 물건을 들고 나왔을 뿐이란 말이다. 이래도 우리가 도둑배들이냐? 속임수를 썼구나! 구렁이 같은 녀석! 민혁이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작전 참모가 있어. 그 말에 으쓱해진 것은 광준이입니다. 너희들은 열 번 죽었다 깨도 우리 못 따라와. 좋아! 오늘은 무승부를 치고 다음 주에 결판을 내자! 그때 허선생님과 말숙이, 호진이, 준철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뻗쳐! 선생님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곱 명의 악동들은 잘 훈련된 신병들처럼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시간 동안 체육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일곱 명은 토끼띠과 오리걸음 그리고 구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도중에 낙오되거나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미녀기들과 형중이들은 그건 역시 승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온 몸에 땀이 비오듯 했지만 모두 독립투사처럼 비장한 얼굴로 그 벌을 이겨내었습니다. 정말 지독한 녀석들입니다. 교무실 창밖으로 내다보던 선생님들도 질렸다는 표정들이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은 호진이와 말숙이로부터 이 두 파의 명단을 받으셨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형중이 쪽이 13명, 미녀기 쪽이 15명, 나머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모양이고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 이를테면 대장들인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형중이가 대답하자 미녀기가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은 저희 밤뿐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 어느 반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우리처럼 그러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을 남게 한 것은 싸움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야. 미녀기들과 형중이들, 그리고 말숙이 호진이 준철이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받는 싸움이 아니다. 시험 점수로 판가름하는 것은 쉽습니다. 평균 90점 이상 받아본 일이 없는 형중이인지라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축구 시합으로 결판을 내는 거다. 와! 형중이 패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미녀기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야구 시합도 한다. 와! 이번엔 미녀기파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1대1 무승부가 될 게 틀림없습니다. 말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해봐야 알지. 미녀기는 축구도 좀 하는 편입니다. 연습만 좀 시키면 순발력이 있는 자기 편한테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미녀기 편도 아니고 형중이 편도 아닌 사람들은 구경만 합니까? 준철이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머지 애들로도 한 팀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도 그 제안에 동조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 팀 주장은 준철이가 맡아라. 대전 일절을 정해 주십시오. 연습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등교하는 날로 하자.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그럼 정정당당하게 겨룬다는 뜻에서 주장끼리 악수를 하는 게 어때? 미녀기와 형중이, 준철이들은 선생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응원단장을 맡겠어요. 말숙이는 스스로 감투를 만들어 썼습니다. 우승패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겠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수여하시게 될 거다. 미녀기, 형중이, 준철이들의 눈이 새로운 각오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승팀 주장한테 나도 상을 줄게. 말숙이의 말에 모두 귀를 세웠습니다. 음, 뽀뽀를 해줄게. 우표 귀신 우리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침 식탁에서 불쑥 말숙이가 꺼낸 말입니다. 선생님 치고 대단하지 않으신 분이 어디 계시겠니? 말숙이 같은 말관냥이를 반듯한 숙녀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선생님들이시고. 아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1학년 때까지 오줌을 쌌다는 얘기를 또 하실까봐 말숙이는 기겁을 했습니다. 우리 반 남자애들이 요즘 양처럼 순해졌어요. 틈만 나면 야구 연습, 축구 연습하느라고 녹초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장난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선생님의 작전이라고요. 응원단장을 맡았다는 것까지 좋은데 밤 12시에 전축 틀어놓고 디스코를 추는 것은 좀 삼가해줄 수 없겠니? 언니는 언제나 말숙이의 적이었습니다. 날 건드려서 좋을 게 없을 텐데. 언니의 목소리는 갑자기 자라모가지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언니, 운동화 좀 빌려줄래? 운동화? 새로 산 거 있잖아. 말숙이는 염치도 좋다. 네 언니도 아끼고 안 신는걸. 그래도 언니 빌려줄 거야. 그치? 언니의 입은 닷발이나 나와 있었습니다. 경숙이의 신발이 말숙이한테 맞기나 맞아? 아버진 아무래도 경숙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셨습니다. 말숙이 발은 도둑발인걸요. 그래, 내 발은 도둑발이고 언니 발은 콩지발이고? 학교 늦겠다. 어서들 서둘러. 말숙이는 기어코 언니의 새 신발을 빌려 신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언니가 말숙이한테 맥을 못 치는 이유는 뭔가 커다란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숙이와 언니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첫 시간은 국어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광준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결점. 나는 덤벙거리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침착하지 못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는 이와 같은 버릇 때문에 가끔 실수를 저지른다. 4학년 때에 있었던 일이다. 편지를 써서 붙이는데 겉봉만 써서 우체통에 넣은 일이 있었다.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내가 쓴 편지글을 발견하고 아차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하고 우체통 옆에서 집배원 아저씨가 오시기를 기다렸었다. 그러나 집배원 아저씨는 좀처럼 오시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써놓은 편지글을 고쳤었다. 겉봉만 붙여서 미안하다는 내용을 써놓았다. 그만. 거기까지. 선생님께서는 광준이의 책 읽기를 중지시키셨습니다. 민혁이. 네.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글쓴이의 나쁜 버릇이란 어떤 것이지? 덤벙거리는 버릇입니다. 그 버릇 때문에 어떤 말을 자주 듣는다고 그랬지? 침착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민혁이는 침착한 편인가? 아니요. 그럼. 전 더 덤벙거립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식이지? 전 제 주소와 받을 사람 주소를 거꾸로 써서 제가 보낸 편지를 제가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와르르 깔깔깔 교실 안에 달꽂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든 크든 결점을 갖고 있기 마련이야. 정순이는 자기가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몰래 사탕을 입에 넣던 정순이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저, 저는 남, 남달리 쌤이. 입안에 사탕이 들어있으니 발음이 정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남달리 쌤이. 쌤이 뭐냐? 영어 하는 거니? 애들은 벌써 눈치를 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정순이는 사탕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남달리 쌤이 맞는 것이 결점입니다. 이젠 제대로 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저도 그런 옷을 사입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앞니가 옥수수 알처럼 가지런히 예쁘게 생긴 애를 보면 도로공사가 잘못된 내 이빨을 뺀치로 뽑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단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지. 한강물이 마를날은 있어도 정순이 주머니에 사탕 떨어질 날은 없습니다. 입이 끈지러워 엉덩이를 들썩이던 동식이가 드디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동식이는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저는 남을 놀리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흉내를 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동식이 별명은 몽키예요. 동식이 짝 재은이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솔직한 것이 결점입니다. 솔직한 것은 결점이 아닌데 자, 그런가요? 동식이 네가 솔직하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말숙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못한다는 그 말이 바로 거짓말인데도 네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건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야. 내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은 잠잘 때를 말하는 건데. 잠잘 때? 자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거지. 아이들 모두 동식이를 향해 입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도 동식이는 끄덕도 안 했습니다. 저는 잠꼬대를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날 있었던 일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까지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잠잘 때 녹음을 해둬야 되겠구나. 내 도시락 훔쳐먹은 것도 잠꼬대로 털어놨니? 정순이 치마 들친 것도 말했고? 우우우우우우 동식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누가 읽을까? 김재민 재민이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수를 했다. 이번엔 우표를 붙이지 않았다. 우체통 곁에서 또 기다리기로 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집에 온 아저씨가 오셨다. 나의 실수를 말씀드렸다. 아저씨는 우체통 문을 열고 많은 편지 가운데서 우표를 안 붙인 내 편지를 찾아주셨다. 나는 휴우우우우 하고 한숨을 크게 쉬었다. 됐어. 거기까지. 재민이가 자리에 앉자 선생님께서는 형중이를 지명하셨습니다. 휴우우우 하고 한숨을 크게 쉰 까닭은 뭐지? 우표를 안 붙이고 우체통에 넣어버린 편지를 도로 찾게 되어 그런 소리를 낸 겁니다.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쉬운 것만 골라서 형중이에게 질문을 하시는 까닭은 공부에 열성이 없는 형중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시려는 거라고 말숙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글을 쓴 사람은 편지를 다시 찾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느낌을 휴우우우 라는 한마디로 아주 잘 표현했어. 자 그럼 휴우우우 라는 말로 짧은 글짓기를 하나 해볼까? 저요! 그래. 말쓰기. 엄마가 다려주신 한약을 겨우 다 마시고 휴우우우 하고 한숨을 쉬었다. 음. 잘했어. 그런데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말숙의 결점 중에 하나야. 그럼 결점의 반대말은 뭐지? 윤진영 결점의 반대말은 장점입니다. 좋아. 진영의 장점은 예습을 잘해오는 거다. 그럼 결점과 비슷한 말은 뭘까? 철이 결점과 비슷한 말은 어... 비슷한 말은 실수입니다. 결점과 비슷한 말은 단점이다. 그리고 결점을 바르게 읽는 소리는 결점이야. 모두 큰 소리로 따라해. 결점 결점 지명을 당하면 한마디도 발표를 못하는 경섭이의 목소리가 그럴 땐 가장 컸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처럼 봉투에 우표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편지가 되돌아옵니다. 대식이가 그 정도는 자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가긴 가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해옥이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일부러 편지에 우표를 붙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안 붙이다니? 미숙이 말에 선생님이 반문하셨습니다. 우리 오빠는 연애 편지를 붙일 때는 일부러 우표를 안 붙인 데요. 그럼 벌금을 받기 위해서 우체부는 직접 본인을 찾아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오빠 수법이에요. 그럼 그 편지를 받은 사람도 화가 나서 우표를 붙이지 않고 답장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답장이 오지 않을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미숙이 오빠 순 얌첸데? 연애장이구나 너희 오빠. 동식이 같은 사람이 또 있었네. 조용! 그렇지만 우리 오빠는 약속 장소에 찾아갔다가 바람만 맞고 온대요. 그것 참 고소하다. 그런 얌체를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니? 혜정이가 머리를 매만지면서 어른처럼 말했습니다. 우표가 붙어있지 않은 편지는 바퀴 없는 차 눈이 없는 얼굴과 같아 그 반대로 예쁜 우표가 붙어있는 편지는 받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지. 선생님 그런데 우리 집엔 우표 귀신이 있습니다. 말숙이가 또 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우표 귀신? 우표 귀신이 뭐야? 우표 귀신이란 말은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집 편지함에 편지가 들어오기 무섭게 누군가가 꼬챙이로 편지를 집어올려서 우표만 살짝 떼고는 도룻 집어넣는 거예요. 우표 도둑이구나. 저는 그 범인이 우리 반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 이름을 밝혀라. 그 말은 우릴 모욕하는 거다. 말숙이 동네에 사는 애들 중에 범인이 있겠지. 동식이 너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너도 우표 수집하는 내 정신없잖아. 선생님, 우리 반에는 우표 수집에 미쳐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미쳤다는 말은 예쁜 여학생이 쓰기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그럼 점잖게 말해서요. 우표 수집강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애들은 우표 때문에 밤을 새우기도 한대요. 말숙인 고자질을 잘해서 탈이야. 형중이의 말을 동식이가 받았습니다. 간신 이완용 대룡 했사옵니다. 헤헤헤헤헤헤헤. 누가 뭘 해도 난 할 말은 하겠어. 준철이는 지금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무지 무슨 소리들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까짓 우표가 우회됐다는 기고 서울아들은 대개 할 일도 없는갑다. 준철이의 생각은 멀리 장생포 바닷가에 가 있었습니다. 검푸른 파도가 출렁이고 갈매기가 파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포경선이 만선을 알리는 깃발을 날리며 부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푹푹 백고동이 울립니다. 아이들은 이미 부두가에 나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판 위에 선장 모자를 쓴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멀리서도 준철이를 잘 알아보셨습니다. 비릿한 바닷 냄새 파이프 담배 냄새 준철이는 아버지의 몸에서 풍기는 그런 냄새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준철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고래잡이를 나가셨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떠나셨습니다. 고래를 못 잡게 하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준철이의 아버지가 마지막 고래잡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만한 뱃사람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철이는 준철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끝없는 바다 어딘가에서 고래를 찾아 배를 몰고 계실 거라고 준철이는 믿고 있습니다. 준철이는 우표가 필요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백길 떠난 사람에겐 편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바람, 갯바람 그러나 교실 안엔 바람이 없습니다. 준철이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편지를 훔쳐서까지 우표 수집을 한다는 건 취미 중에서도 고약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카랑카랑한 말숙이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결점 중에서 남을 의심하는 결점이 가장 나쁜 것이야.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남을 의심해서는 안 돼. 선생님 말씀에 용기를 얻은 민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교실입니다. 말숙이는 형사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말숙이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는 재판소가 아닙니다. 민혁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공부입니다. 좋아. 말숙이 계속해봐. 선생님도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어제 그 못된 우표 수집가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습니다.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말숙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집 편지함에 페인트칠을 듬뿍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편지함에는 손바닥 자욱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지문조사를 해봐야지. 형중이가 수사에 대해서는 좀 안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범인은 아직 손에 묻은 페인트를 완전히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벌써 그 범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모두 손바닥을 책상에 펴보십시오. 초록색 페인트가 손바닥에 묻어있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만. 선생님은 손바닥 검사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때 민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접니다. 제가 말숙이네 집에 온 편지를 빼내어 우표를 떼웠습니다. 말숙이네 집엔 미국에 가 계신 말숙이 삼촌한테서 항공 편지가 가끔 옵니다. 거기엔 미국 우표가 붙어 있습니다. 너 미제 좋아하는구나. 그냥 넘어갈 형중이가 아닙니다. 그 편지가 남의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선생님이 추궁을 하셨습니다. 말숙이네 집엔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까운 우표가 봉투째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네가 우리 집 쓰레기 걱정까지 해줄 건 없잖아. 그럼 말숙이한테 그 우표를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부탁은 했었습니다. 몇 번이나 사정을 했는데도. 민혁이는 그 우표를 공짜로 달라는 겁니다. 저는 우표와 민혁이가 갖고 있는 만년필과 바꾸자고 했습니다. 내 만년필이 얼마짜린데? 안 바꾸기로 했으면 그만둬야지. 도둑질까지 하냐? 그깟 우표 도둑 주면 될 거 아니야. 조용히 해. 급기야 선생님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장생포 백사장에서 뛰어놀던 준철이도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민혁인 우표를 몇 종류나 모았지? 두 장만 더 있으면 오백 장입니다. 돈을 주고 산 것도 있겠지? 네, 한 장에 삼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난 오만 원짜리도 있어. 철이가 가소롭다는 듯 민혁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준공 우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념 우표는 한 장도 빠짐없이 다 모았어요. 그래, 너희 집은 부자니까. 매 눈으로 민혁이가 철이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표를 사려고 우체국 앞에서 밤을 새는 사람도 있다지? 기념 우표가 나올 땐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우표가 조금만 늦어도 다 팔리고 없는걸요. 그래서 닭털 침낭을 갖고 가서 우체국 앞에서 밤을 새야 합니다. 꼬바, 밤을 샌단 말이지? 어떨 땐 백 명도 넘는걸요. 우표에 관해선 자길 따를 사람이 없다는 투로 철이가 계속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기념 우표가 나올 땐 우체국 앞이 꼭 포로수용소 같아요. 어떤 애는 새벽에 먹을 밤찬까지 해갖고 나오는걸요. 철이는 기사 아저씨가 차를 세워놓고 기다립니다. 철이하고 단짝인 영일이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 겨울에도 차에 히터를 틀어놓으면 추운 줄 모르거든요. 명절 때 차표를 사려고 역에서 밤샘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표를 사기 위해 밤샘을 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우쭐했던 철이의 귀가 꺾인 것이 영역히 보였습니다.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좋은 취미다. 그러나 취미는 어디까지나 취미로서 끝나야 해. 우표를 사기 위해 밤을 세운다거나 우표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답지 못한 짓이야. 철이의 목이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취미란 본업 이외에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본업은 뭐지? 공부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졸라 비싼 우표를 산다거나 남의 편지의 우표를 몰래 떼어낸다거나 그런 것은 이미 취미의 정도를 벗어난 거야. 비싼 우표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그것보다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고 언제 누가 어디서 보내준 것이라는 추억이 담겨 있는 우표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그럼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 보내온 편지의 우표를 소중히 모아두십니까? 민혁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선생님께서는 방금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뭐? 그 충격파가 교실 안에 파문일 듯 번져갔습니다. 감히 선생님께 도전을 하다니? 민혁이는 정말 맹랑한 녀석이라고 준철이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제 교무실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에서 우표가 붙어있는 편지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봉투엔 허봉수 귀하라고 써있었습니다. 나한테 온 편지가?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은 고치셔야 할 결점이십니다. 이번엔 선생님의 K-오페였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민혁이의 말 명심하겠다. 그때 수업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이만, 국어 시간 끝. 잘못하셨으면 벌을 받으셔야죠. 말숙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뭐라고? 벌? 네, 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덜어 변소 청소를 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럼 토끼띠을 뛸까? 노래를 부르십시오. 와! 모두 책상을 두들기며 환호했습니다. 좋아. 끝까지 꺼야. 디스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질꾸끼가 끝이 없는 말숙입니다. 파트너는 디스코의 여왕 혜정이! 몽키 동식이가 링 아나운서의 흉내를 내어 혜정이를 불러내었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며 혜정이가 선생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선생님께서 춤은 추실까요, 선생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멀어져 가는 저 세월 속에 말숙이의 선창으로 모두 큰 소리로 합창을 했습니다. 혜정이가 먼저 온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되자 선생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몸을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105kg의 육척 장신이 콩알만한 혜정이와 디스코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느닷없이 말숙인의 반에서 유행가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교무실에 계셨던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까지 쫓아오셔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 말숙인의 담임선생님의 별명은 설악산 흑곰 X에서 디스코 허로 바뀌었습니다. 궁금한 것들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밤이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천에서 백까지 거꾸로 세워보기도 하고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지금부터 잠이 든다! 아무리 최면을 걸어봐도 말숙인은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책상 위 탁상식의 야광침은 이미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지? 무슨 고민도 없는데! 급기야는 일어나 요가 자세를 하고 앉았습니다. 이러다간 또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학교에 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날은 온종일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말을 못하는 곤욕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말숙이는 열심히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주문을 어디서 주워들은 것인지 그 주문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말숙이 본인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이 오기는커녕 잡념만 더 떠오르는 것입니다. 민혁의 얼굴, 준철의 얼굴, 해정이 오빠의 잘생긴 얼굴 해정이 오빠 철민이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생김새도 아랑도롱처럼 잘생겼지만 공부도 전교에서 1등이랍니다. 오늘 아침 학교 가는 길에서 그 철민 오빠와 말숙이가 마주쳤습니다. 말숙실! 시원한 목소리와 함께 여자처럼 하얀 손을 흔들어 보이며 철민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얘기치 못했던 일이라서가 아니고 이상하게 말숙이는 철민 오빠 앞에서는 맥을 못 줍니다. 그만 홍당무가 되어 있는 말숙이를 향해 말숙이, 이제 숙녀 다 됐는데? 하고 철민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 말숙이는 하루종일 허공에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숙녀 1. 교양과 품격이 갖추어져 있는 점잖은 여자 2. 상류사회의 여자 국어사전을 뒤져본 말숙이는 더욱 황홀해졌습니다. 히히, 난 교양과 품격이 갖추어져 있는 점잖은 여자다. 점잖은 여자 점잖은 그러나 점잖다는 말은 왠지 말숙이 스스로도 자기한테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말숙이 생애를 통털어 숙녀라는 말로 자기를 불러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철민 오빠입니다. 그것이 고맙고 황송해서 말숙이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삭임 해보니 그때 그 행동이 그렇게 촌스럽고 바보스럽게 생각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도 오늘따라 핸섬한데 그렇게 대꾸할 수도 있었는데 멍충이처럼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무슨 하녀처럼 머리만 곱신거리다니 에이, 칠뜨기 너의 어디가 상류사회 여자 같니? 불을 켜고 거울 속에 눈만 동그란 아가씨를 향해 말숙이는 혓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수다스럽기로 치면 정교에서 첫 손에 꼽힐 네가 왜 그 오빠 앞에만 가면 자라모가지처럼 기어들어가느냐 말이야.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뭐. 거울 속 아가씨는 아버지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니까짓게 인생이 뭔진 알고 그러니?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 걱정하다 늙는 게 인생이지. 이번엔 어머니 흉내를 내어 거울 속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넌 이담에 뭐가 될 거니? 미스코리아 웃기지 마라 아니야 영국의 대처수상 같은 그건 더 힘든 거야 그럼 대통령 영부인 니 주위를 둘러봐라 대통령 될 만한 제목이 있니? 만약 민혁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툭하면 전쟁을 일으켜 이웃나라하고 우르렁거릴 테니 말입니다. 만약 준철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국사는 돌보지 않고 배 타고 바다로 나가 고래사냥이나 한다면 문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만약 철민이 오빠가 그래 철민이 오빠는 비슷해 철민이 오빠는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런데 철민이 오빠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잖아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의 부인이 되는 것도 근사할 거라고 말숙이는 생각했습니다. 요런 지방울만한 것이 벌써부터 그따위 생각이 나고 이번엔 거울 속 아가씨가 말숙이 나무랬습니다. 자꾸 그딴 생각만 떠오르는 걸 낸들 어쩌니 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잠든 줄만 알았던 언니가 물귀신 같은 얼굴로 말숙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잠 안 자고 네가 그렇게 정신나간 애처럼 주물거리고 앉았는데 잠이 오니? 잠이 와? 누가 할 소린지 모르겠네 뭐? 언니 잠꼬대 소리에 내가 깼단 말이야 뭐라고? 내가 잠꼬대를 했어? 그래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준혁씨 뭐 내일부턴 녹음을 해둘 거야 얘 내가 정말? 거짓말이면 내가 언니 동생이다 요게이 히히히 제발 부탁 좀 하자 나 잠을 자야 돼 내일부터 시험이란 말이야 그럼 잘됐네 일어난 김에 공부나 하시지 시험 전날 그렇게 퍼져 자는 사람이 어딨어 너처럼 벼락 공부하는 애나 시험 전날 공부하는 거지 그 말엔 말숙이도 두 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에 관해선 말숙이가 언니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제발 언니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선생님 총각이잖아 그래서? 언니하고 10년 차이밖에 안 된단 말이야 얘가? 남자답게 생기셨잖아 남자니까 남자답게 생길 수밖에 언니는 눈도 없어? 시력이 1.5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눈은? 지금 그딴 객소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언니 운명이 좌우되는 일인데도? 뭐? 만약 언니가 우리 선생님 부인이 된다면 말이야 야! 왜? 너의 담임 선생님 29이야 난 이제 겨우 19이고 19이고 우리 할머니 18에 아빠를 낳으셨다잖아 너 오늘 정말 이상하다? 아니 너야 항상 이상했지만 그래 드디어 때가 온 거구나 때? 정신병원에 갈 때 언니 갑자기 말숙의 목소리가 저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더 무슨 소리 하려고 왜 남자하고 여자는 생김새가 다르지? 수염도 그렇고 가슴도 그리고 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남자와 여자가 소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고 아이고 언니는 이마를 감싸지고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너하고 더 얘기를 했다간 내가 먼저 돌아버리겠다 언니는 아예 이불을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들릴 때 겨우 잠이 든 말숙이가 첫 시간부터 졸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김말숙 말숙이 아마 다섯 번쯤 부르셨을까 그래도 말숙이는 자연책으로 차이를 지고 곤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말숙이의 귀를 잡아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나 선생님 잠에서 깬 말숙이는 미소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웃는 얼굴 쥐어박지 못한다는 것이 말숙이의 방어점법 중 하나입니다 무슨 꿈을 꿨지? 선생님 꿈을요 뭐? 선생님께서 장가 가시는 꿈을 꿨어요 으하하하 구당탕 교실 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놀릴 작정인가? 아니에요 선생님 맹세하겠어요 맹세까진 필요 없다 선생님께서 글쎄 선생님께서 양호 선생님하고 으하하하 우리 선생님이 양호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셨단 말이야? 민혁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습니다 왜? 두 분이 결혼하시면 안 되냐? 난 반대야 절대 반대야 자자 그만 이젠 말숙이도 잠이 깬 것 같으니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자 선생님 애인 있으세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혜정이가 던진 질문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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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자연시간이다 선생님 언제 국수 먹게 됩니까? 이번엔 동식이었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동식인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누구길래 그러니? 이번엔 재민이가 동식에게 물었습니다 승찬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승찬이 누나는 미스코리아에도 나갔었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합니다 미스코리아에 나가서 뭘로 뽑혔는데? 설마 미스 진은 아닐 테고 말숙이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선에서 떨어졌대? 기대 가득했던 눈들이 일시의 실망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선에서 떨어진 처녀쯤은 별로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선생님께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선에 떨어졌더라도 거기까지 나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미인선발대회라는 건 몇 사람이 잠깐 동안 지켜본 안목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정말 중요한 사람의 심성 같은 것하고는 무관한 거야 다시 말해서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속마음이 예쁘지 못하면 진짜 미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승찬이 누나도 자격이 있습니까? 그만! 이제부터 자연공부와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기합이다 그러자 참새떼들처럼 조잘거리던 잎들이 일제히 정지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체의 해부도를 펼쳐놓으셨습니다 모두 주먹! 여기가 심장이고 이곳이 폐, 이게 위장이다 맹장염 수술을 하는 맹장이 바로 여기고 선생님, 그 그림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민혁이의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잠시 난감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그림은 남녀의 특징이 생략된 것이었습니다 글쎄, 이, 이 그림은 아마... 그래, 남자일 거다? 아닙니다, 선생님! 동식이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 왜 아니라는 거지? 그게 없잖아요! 응? 꽃이 말이에요! 그 소리에 남자애들은 일제히 발을 구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애들은 귀를 막거나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말숙이 하나만은 외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앉아있었습니다 이윽고 선생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 그림은 그게 생략된 거다 여장사가 잘 나갔나 보죠 형중이 말해 또 한바탕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숙이는 선생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런 귀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었던 것입니다 말숙이는 정말로 그것이 궁금하였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지 왜 여자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남자와 여자는 왜 목소리가 다른 것인지 여자가 수염이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숙이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진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어머니에게 여쭤보면 왠지 당황한 얼굴로 그 대답을 피해버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인체 내부에 어떤 기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다 그로부터 선생님의 말씀은 말숙이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숙이가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궁금증을 어떻게 풀 수 있나 말숙이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순간 반짝 말숙이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양호 선생님이야 양호 선생님밖에 없어 말숙이는 어떻게 그 말을 양호 선생님께 꺼낼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체의 신비 웬일이니 말숙이가 양호 선생님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양호실 문을 들어서는 말숙이를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셨습니다 저... 왜? 어디 아프니? 아... 아니에요 그래서 온 게 아니고요 저... 양호 선생님께 상담할 것이 있어서요 그래? 이리 앉아 네 양호 선생님은 오늘따라 다정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숙이를 대해주셨습니다 용기를 얻은 말숙이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르죠? 말숙이의 질문이 좀 의외라는 듯 양호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여자는 왜 수염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왜 가슴이... 앞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왜 목소리도 남자와 다르고 왜 남자 같은 힘이 여자한테 넘는 거예요? 기관총처럼 수화되는 말숙이를 양호 선생님께서는 미소 띈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쁜 애라서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건가요? 전 어젯밤 그 궁금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선생님, 제가 나쁜 생각을 한 건가요? 양호 선생님께서는 지그시 말숙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그건 네 나이 또래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이야 선생님도 말숙이만 할 땐 말숙이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 정말요? 양호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숙이가 수수께끼로 간직하고 있던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말숙이는 답답하고 뭔가 죄를 짓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어때? 다른 친구들도 말숙이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선생님 다른 애들 중에도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애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말숙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봐야겠다 양호 씨를 낳은 말숙이는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양호 선생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말숙이는 도시락을 먹으며 양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되사김해 보았습니다 우린 여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말숙이는 문득 철민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나보고 숙녀가 다 됐다고 했지 그럼 나도 다른 사람들 눈엔 어른처럼 보이는 걸까? 말숙이는 철민 오빠랑 같이 고군끼를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얼굴을 불켰습니다 야, 말숙이 너 여태 밥을 먹고 있냐? 야구 글러브를 손에 끼고 들어오면서 민혁이가 건넨 말입니다 야가 뭐냐, 숙녀한테? 네가 숙녀라고? 그럼 내가 뭐같이 보이니? 숙녀란 양호 선생님 같은 분한테 쓰는 말이야 그래,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글쎄, 왈가닥, 말괄량이, 손모숨아, 소리 요란한 빈 깡통? 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니? 나야 흑기사님이지 건달, 촉새, 방아깨비, 능구렁이, 제비족! 뭐, 뭐, 뭐? 그때 수업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허 선생님께서 체육복 차림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도덕 시간입니다 반장인 호진이가 시간표를 확인하면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체육시간하고 바꾸는 겁니까? 남자들만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와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뭘 합니까? 여러 말 말고 남자들은 체육복으로 갈아입어 저희들은 뭘 합니까? 혜정이가 물었습니다 양호 선생님이 오실 거다 남학생들을 몰고 선생님께서 나가시자마자 양호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말숙이가 일어났습니다 체련! 경례! 갑자기 남학생들을 내보내고 여러분들의 단임도 아닌 내가 들어와서 이상하게들 생각할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오게 된 것은 여자로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이런 뜻밖의 시간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의 친구 말숙이의 궁금증 때문이랍니다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말숙이에게 쏠렸습니다 말숙이는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흔들었습니다 말숙아 어떻게 된 거니? 혜정이의 목소리는 뾰로통했습니다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양호 선생님을 찾아간 것에 화가 난 모양입니다 양호 선생님은 창문 커텐을 모조리 닫도록 하고 환등기를 켰습니다 술렁거리던 여학생들은 모두 환등기에 비춰진 그림을 보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알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는 신체 조건부터 다릅니다 어릴 때는 신체나 성격이 비슷하지만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남자 여자의 차이와 특징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도 곧 사춘기를 맞게 될 테니까 미리 알아둬야겠어요 양호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교실 뒤쪽에서 키가 큰 선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난 벌써 사춘기가 지났는데 이제 오춘기에 접어들었어 아직도 화가 덜 풀린 혜정이가 선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아직 삼춘기도 안 된 것이 왜 떠드니? 그럼 선생님이 사춘기 여학생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월경과 그 월경이 생기는 우리 몸의 기간부터 설명하겠어요 환등기에 그림이 바뀌자 모두 숨을 멈추고 화면을 주시하였습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난소, 수란관, 자궁, 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소는 그림과 같이 골반 속에 좌우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좌우 난소 쪽으로 수란관의 출구가 있고요 또 이 반대편은 자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궁은 어린애가 자라나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골반도 넓고 또 두꺼운 지방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남자보다 엉덩이가 크죠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아기 집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의 섭리 때문이에요 말숙이는 엉덩이가 크게 보인다고 청바지를 잘 입지 않은 언니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엉덩이가 큰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 자궁은 보통 주머니가 아니고 이 속에서 아기가 자라나기 위해 아주 미묘한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즉, 아기가 자라나기 위해 이 자궁 안에 점막이 차차 자라나서 솜과 같이 부드럽고 두텁게 변하게 되죠 그러나 아직 나이 어린 소녀들에게는 아기가 생겨날 수 없으니까 그 두텁고 해명 같은 자궁 점막은 밖으로 배출되어 버린답니다 이것이 바로 월경이죠 월경은 보통 피같이 보이지만 피하고는 달라요 몸의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출혈이기 때문에 보통 28일이나 한 달 만에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죠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혼자서 얼마나 울었다고요 하고 혜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는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유서까지 썼대요 그것은 언니의 얘기가 아닌 말숙이 자신의 얘기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성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특징 외에도 행동이나 성격에서도 각기 다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선 남자다운 점과 여자다운 점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긴 설명이 끝난 뒤 말숙이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질문을 받겠어요 저요 선생님 희선이가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희선이 말해봐요 선생님 애기는 어디서 나오죠? 아유 그것도 몰라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월경이 나오는 곳이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기는 배꼽으로 나온댔소 아니야 삼신할머니가 점제해 주시는 거래 아니야 굴뚝에서 나와 그런 모습을 말숙이는 양호 선생님처럼 입가에 은근한 미소를 띄우고 바라보았습니다 자 조용 아기는 엄마의 뱃속 그러니까 여기 자궁 안에서 열 달 동안 곱게 자라서 자궁의 질을 통해 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희정이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사랑을 해서 저와 제 동생을 낳았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누구를 사랑하면 인형처럼 예쁜 애기를 말을 못 믿고 희정이는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양호 선생님께서는 아기가 생기는 과정을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호 선생님과의 그 한 시간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빨랐습니다 너희들 뭐 했니? 응? 양호 선생님하고 뭘 공부했냐고 여자들끼리만 말이야 양호 선생님께서 나가시자마자 들이닥친 남학생들이 궁금해서 미치겠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남학생들도 무슨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는지 얼굴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민혁이가 어른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습니다 신사들은 신사도를 지켜야 신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다 형중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맞다 이렇지 알아 너희들이 무슨 신사고 여학생들 고무줄이나 끊고 도망치는 것들이 준철이가 점잖게 한마디 하자 여학생들이 일제히 끄릇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흰 구름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양호 선생님 시간 어땠니?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겠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모두 양호 선생님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남자애들은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궁금해서 못 견디겠나 봐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대로 선생님과 그와 비슷한 시간을 가졌었다 다음 시간 준비를 위해 교재를 가지러 간 말숙이를 선생님께서는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말숙이한테 선생님이 부탁이 있는데 뭔데요 선생님? 앞으로 말이야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말숙이가 중간에서 다리를 좀 놓아줘야겠어 나한테 오기 곤란해하면 양호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 그래 교실 구석에서 여자애들은 아직도 양호 선생님의 말씀을 되삭임하고 있었습니다 어? 아기가 배꼽에서 나온다고? 난 우리 아빠한테 깜빡 속았었지 뭐야 굴뚝에서 나온다는 말은 어떻고? 다리 밑에서 주어왔다는 얘기는 사람 다리를 말하는 거였나 봐 그치? 하늘엔 뭉개구름이 묘하게 동글동글 뭉쳐있었습니다 저 구름 좀 봐. 꼭 혜정이 궁둥이처럼 생겼는데. 뭐라고? 남자처럼 껄껄거리며 웃던 말숙이가 갑자기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손을 떼고 말숙이는 숙녀처럼 웃었습니다. 도시락 소동 언니! 말숙이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들고 나가는 언니를 불러세웠습니다. 왜? 소세지 반찬! 언니 도시락만 넣어가는 거야? 왜? 내 돈으로 소세지 사다가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데 뭐 잘못됐어?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 말라는 식으로 언니는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랑스러운 동생과 좀 나눠 먹으면 어때서 그래? 뭐? 사랑스러운 동생? 미안하지만 넌 지긋지긋한 동생이야. 말숙아, 네 도시락 여기 있다. 옅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건네주셨습니다. 엄마, 언니 욕심 좀 봐요. 소세지 반찬을 자기 도시락에만 다 담치 뭐예요? 나하고 반씩 나눠도 충분할 텐데요. 아버지가 구두를 신다 말고 간섭을 하셨습니다. 거 애들 도시락 반찬 정도야. 애들 입에 맞는 걸로 해주구려. 애들 식성이 좀 변덕스러워야죠. 콩자반 해달라, 장조림 해달라. 그랬다간 금방 시금치나물로 바뀌고. 그럼 엄마, 고민하지 말고 된장찌개를 싸주면 되잖아. 막내 용숙이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에그, 이 놈아. 도시락 반찬으로 어떻게 된장찌개를 담니? 물통에 담아가면 되잖아. 그럼 나 다녀오리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막 나가시려는 순간 언니가 후다닥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스톱, 스톱, 아빠. 그 순간 말숙이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처럼 이쁘고 깜찍한 아이를 지긋지긋한 동생이라고 했겠다. 어디, 맛 좀 봐라. 돈을 세며 들어오는 언니에게 말숙이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거 무슨 돈이야? 용돈 좀 가버렸다. 왜? 저번에 따라오던 여드름 박사랑 데이트하려고? 요게이? 말숙이는 언니의 주먹을 피해 밖으로 내다르며 혀를 내밀었습니다. 쌀은 왜 갖고 가니? 부루이웃 돕기 하려고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마침 민혁이도 자기 집 문앞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말숙아, 너 오늘 도시락 반찬 뭐니? 나는 오늘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는데. 민혁이는 뭔가 또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투였습니다. 음흥흥흥흥흥흥흥흥 음흥스럽게 웃는 말숙이를 민혁이 의아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숙이 논, 금붕어튀김이라도 준비한 모양이구나. 약간 기가 꺾인 목소리로 민혁이가 울었습니다. 말숙이는 언니가 바뀐 도시락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고 키들키들 웃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민혁이도 킥킥 따라 웃었습니다. 둘은 길 한복판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하하하하 지나던 행인들이 의아한 얼굴로 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호진이가 말쑥이를 불렀습니다. 호진이는 약간 들떠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니? 있지. 이리 와서 키 좀 대봐. 무슨 일인데 그래? 왜? 말쑥이 귀에 뭔가 소금거리는 호진이의 모습을 민혁이는 못마땅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식, 자기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어때? 좋은 생각이야. 오늘 당장 해치우자. 내가 아이들한테 전달할게. 말쑥이는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쑥아, 너 아까부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낄낄거리니? 혜정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언니, 놀란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말이야. 또 언니를 골려줬구나. 흥! 내가 언니 도시락을 바꿔치기 했거든. 밥 대신 생쌀을 넣어서 말이야. 하하하하하하 생쌀을? 그래, 생쌀 씹어 먹으려면 이빨이 좀 아플걸. 으하하하하하 그럼 언니 도시락은 네가 갖고 오고? 물론이지. 어디 우리 언니 솜씨 좀 구경할까? 말쑥이는 의기양양하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시락 속에서 나온 것은 젖은 물수건 한 장과 메모 쪽지 한 장 뿐이었습니다. 요 여우야, 네가 내 깨에 넘어간 거다. 어디 한번 쫄쫄 굶어봐라. 말쑥이는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한 얼굴로 메모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당하다니! 천재가 돌대가리한테 당하다니! 혜정이는 딱하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말쑥이는 언니에게 어떻게 답례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쑥이한텐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준혁이 오빠한테 그 말을 해버릴까? 언니가 앉은 자리에서 실례를 했다는 것을. 그치만 그건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만약 언니가 그 충격으로 약이라도 먹고 자살해버린다면 정말 큰일이다. 말쑥이는 급식 우유를 나눠주면서 골똘히 생각했지만 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우유 안 먹니? 고자질은 너무 야비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아, 아니야. 뭐라고 했어? 우유를 왜 안 먹느냐고. 나 오늘 샌드위치 사왔거든. 샌드위치? 형중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얼굴은 영락없는 돼지상이었습니다. 샌드위치도 모르니? 빵과 빵 사이에 쇠고기랑 달걀, 야채 놓고 만드는 것 말이야. 샌드위치의 유혹을 뿌리치려는 듯 형중이는 말꼬리를 슬쩍 돌렸습니다. 다음 체육시간인데 넌 체육복 안 갈아입니? 형중이는 후다닥 체육복으로 갈아있더니 누굴 찾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동지들을 찾는 모양이지? 말숙이는 호진이와의 계획이 생각나 키들키들 웃었습니다. 체육시간이 들어있는 반이 말숙인의 반만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운동장 저쪽에서 하급생들이 국민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형중이들이 선생님의 눈을 피해 자기들이 놓은 덫을 향해 가는 것을 말숙이와 호진이는 확인하였습니다. 말숙이는 호진이를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교실 안으로 도둑지 세 마리가 슬슬 기어들어왔습니다. 민혁, 형중, 동식이들입니다. 형중이는 말숙이의 샌드위치를 생각하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럼 누구 것부터 할까? 말숙이부터야 말숙인 샌드위치를 싸왔대. 뭐? 샌드위치? 동식이가 재빨리 말숙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여기 우유도 있어. 이건 내 거다. 형중이는 우유를 입에 대고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연 민혁이는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어, 이게 뭐야? 풀이, 토끼 풀이? 말숙인 점심에 풀을 먹나? 개 토끼띠 아니야? 우유를 먹던 형중이가 갑자기 웩하고 토해냈습니다. 우유가 아니야. 그럼 뭐냐? 물에다 물감을 탄 건가 봐. 속았어. 말숙이가 우릴 속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함정이야. 형중이는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웩웩거렸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민혁이가 소연이의 도시락을 꺼내 밥을 뒤집었습니다. 자, 밑둥치 긁어먹기 시작! 동식이 형중이들은 개걸스럽게 밥을 퍼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으악! 아, 내 이빨! 돌이다. 돌밥이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소연이는 말숙이하고 친하잖아. 둘이 짠 거야. 다른 걸 열어. 이번에는 혜정이의 도시락이 열렸습니다. 이건 진짜 먹음직한데? 먹자. 이게 무슨 나물이지? 셋은 맛있게 오물거리다가 벌떡 일어나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으! 으! 아우! 뭐가 이렇게 써? 쑥이다, 쑥! 으악! 흉기에 걸렸어. 이건 음모다. 이것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들 이불 쓰레기통으로 하나? 참을 수 없는 모욕이야. 이제는 어떡하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딴 것은 괜찮을 거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못했을 거야. 이번엔 누굴 걸 먹지? 이제 겁이 나서 못 먹겠다. 민혁이가 의기소침에 있는 친구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거야. 고약한 말괄량이 들 것만 골라서 먹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거야. 우리한테 맨날 당하니까 저희들 딴은 머리를 쓴 거겠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란 걸 짐작했어야 했어. 그래, 이제부턴 얌전한 애들 것만 골라서 먹자고. 형중이와 민혁인 그런 방면에서 역시 끈질겼습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입안이 꼭 시공창같이 된 기분이야. 구역질이 자꾸 으으으악! 동식인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민혁이는 동식이의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재민이의 도시락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얌전한 애는 재민이지? 재민이는 그런 장난 아닐 거야. 어? 이상하게 가벼운데? 시간 없어. 빨리 열어. 민혁이가 도시락 뚜껑을 열자 개구리 한 마리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뭐냐? 개구리 아니야? 그래, 개구리 반찬이야. 괴물들만 모였구나. 토끼풀 먹는 애, 돌밥, 쑥나물, 개구리 먹는 애. 아휴, 우리 반 여자애들은 괴물들이야. 어? 가만히 있어봐. 이놈은 낯이 익은데? 설마? 동식이 자기 책상에서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맞아. 이건 내가 잡아온 개구리야. 이제 알았어. 우리 셋만 빼고 우리 반 애들 전부 다 짠 거야. 맞아. 우릴 골탕 먹이기로 작정한 거야. 그럴 수가 있나? 어? 우리가 그 애들한테 속다니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말숙이가 꿈인 걸 거야. 아, 그 기집애 못 당한다고. 형중이가 질렸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호지니까 어쩐지 날 보면서 실실 웃더라니. 말숙이는 우리 머리 위에 앉아있어. 이번엔 우리가 완전히 참패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교실 안에 있는 도시락은 전부 우릴 골려주려고 만든 가짜만 있다 이 말이지? 딴 거 열어봤자 우리만 바보되는 거고. 옳지. 설마 선생님 도시락은 괜찮겠지? 민혁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선생님걸? 동식이와 형중이가 깜짝 놀라서 민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무슨 배짱으로? 난 빠지겠어. 나만 믿으라니까. 그래서 민혁이들은 선생님의 도시락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호진이와 준철이가 도시락을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제 도시락을 전부 밖으로 내가 썼지? 우리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구나. 민혁이와 형중이가 분하다는 얼굴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호진이가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도시락을 걷었었나? 네, 숙직실 부뚜막에 갖다 놓았습니다. 밥이 식지 않아서 조심히더. 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긴 하지만 요즘에야 찬밥 먹으면 어때? 네, 오늘 당번 누구지? 접니다. 다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물 받아왔겠지? 네, 저기 주전자에 받아다 놨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에 대한 감사의 묵념. 호진이 대표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식사 시간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악당들의 노력질로부터 저희들의 양식을 보호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악당들의 노력질이라니? 그 기도가 끝난 뒤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럴 일이 있어요, 선생님. 말숙이가 호진이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점심을 먹으면서 들어볼까? 선생님께서도 자리에 가셔서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형중이와 동식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사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허허, 이런. 교실 안에 모든 눈들이 선생님을 향했습니다. 하하, 우리 아주머니가 몹시 급했나 보구나. 생쌀에 생감자, 거기다 개구리라니. 하하하하. 선생님의 탁자에 개구리 한 마리가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생님, 도시락에 개구리가 들어있었단 말입니까? 말숙이가 민혁이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범인은 하민혁, 조동식, 소년 중입니다. 호진이가 범인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네. 민혁이가 대답하였습니다. 형중이와 동식이는 원망스러운 얼굴로 민혁이를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세 명의 도시락은 선생님이 먹어줘야겠다. 도시락 들고 나와. 하민혁, 조동식, 소년 중. 민혁이, 형중이, 동식이가 도시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간도 크제. 선생님 걸 우에 몰래 먹노? 준철이가 어이없다는 투로 그들을 나무랬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범인은 감옥으로. 선생님, 허구한 날 남의 도시락을 훔쳐먹는 이 도적들은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말숙이가 선생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판결을 내릴까? 글쎄요. 선생님, 매일 점심시간에 물당권을 시키는 게 어떨까요? 직접 주전자를 들고 애들한테 따라주는 거예요. 혜정이가 구형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될까? 판사님은 엄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숙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점심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도시락 맛이 한결 좋을 테니까요. 뭐라고? 민혁이가 눈을 찍혀뜨고 말숙이를 향했습니다. 누구를 말려 죽이려고 그러냐? 형중이도 못 참겠다는 듯 대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결정하겠다. 선생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니? 염치도 좋구나. 말숙이는 민혁이들에게 기어코 호된 벌을 받도록 해야 직성이 풀릴 기색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생님 도시락을 신뢰한 것은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형중이와 동식이도 도대체 민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민혁이는 법정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변호사처럼 비장한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너무 뚱뚱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 하시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번 계획을 짠 겁니다. 선생님을 마르게 하는 방법은 식사를 줄이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대신 살지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생님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저희들에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을 가구가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웅변 학원에 다녔던 경험이 민혁에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혁이 스스로도 자기가 꽤 말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민혁이의 궤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수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뚱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선생님께서 먼저 알아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셨을 겁니다. 민혁이나 형중이 동식이 같은 문제아들의 도움 없이도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민혁이는 감히 선생님의 도시락을 훔쳐먹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단호히 엄한 벌을 내리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올쏘, 잔성입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윽고 선생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선생님을 위하여 도시락을 먹어준 세 사람에게 선생님은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뚱뚱하다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여러분들에게 거북하게 보일 정도로 내가 뚱뚱한 줄은 정말 몰랐다. 그 점을 상기시켜준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자, 그런 뜻에서 선생님의 도시락을 훔쳐먹은 것은 용서해 주겠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격한 어조로 형중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민혁이도 다시 한 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동식인 그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지옥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네? 민혁이, 형중이, 동식의 눈이 일시에 자동차 라이트처럼 켜졌습니다. 한반 친구들의 도시락을 훔쳐먹은 것은 용서가 안 돼. 그제야 말수기에 굳어있던 몸이 풀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냥 넘어가실 선생님이 아니시지. 너희들이 도시락을 훔쳐먹은 그 숫자만큼 배를 골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 너희들은 아직 배가 고픈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민혁이는 꾹 눌러 그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했다면 더 큰 벌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점심을 먹지 못하도록 암담한 얼굴로 형중이는 선생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못 먹고는 못 사는 형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말꼬리를 슬쩍 돌리셨습니다. 아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에 도시락을 먹게 하겠다. 점심시간에는 더운 물을 떠와서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 먹는 거 구경만 합니까? 물은 먹어도 돼. 식사를 제때 못하면 위장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민혁이는 선생님을 주시했습니다. 그거야 인과응보지. 너희들 스스로 판 무덤이니까. 말숙이는 끝끝내 민혁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말숙이 말이 맞십니도. 준철이가 합세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호진이도 합세했습니다. 민혁이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벌을 받는다는 것보다 말숙이의 배신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혁이와 단짝이었던 말숙입니다. 그 원인은 경상도 문둥이 녀석 때문이야. 요즘에 와선 앙숙으로 지내왔던 형중이하고도 곧잘 어울리는 민혁입니다. 말숙이가 등을 돌린 이후에 생긴 공백을 형중이하고라도 어울려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중이는 말숙이의 대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형중이는 형중이일 뿐이지 말숙이한테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정은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어울림이었습니다. 주전자를 들고 다니며 더운 물을 안아주는 동안 민혁이는 줄곧 말숙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숙이의 마음을 예전처럼 돌려놓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좀 더 부드럽게 대해볼까? 그러나 막상 말숙이 앞에 이르러선 정말 생각지도 않던 말을 불쑥 뱉고 말았습니다. 이 물에 쥐약을 넣었다. 맛있게 먹어라. 뭐라고? 이미 뱉어버린 말은 도로 주워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언제고 복수를 단단히 해줄 테니까. 그게 무서우면 내가 말숙이가 아니라 쥐숙이다. 쥐숙이. 어쨌든 그날의 도시락 소동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만화 타령 아빠, 신문 왔어. 막내 용숙이가 신문을 들고 들어오자 말숙이는 부엌에서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이리 줘, 신문. 야, 나부터 좀 보자. 언니가 신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화 좀 보고. 말숙이야 언니는 신문을 서로 뺏으려 실랑이를 했습니다. 만화가 문제냐? 청룡이 이겼나 봐야 된단 말이야. 언니가 언제부터 야구팬이 되었는데? 내가 먼저 맡았잖아. 아니, 애들이.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아, 신문 왔으면 아빠한테 갖다 드리지 않고. 어서 이리네. 만화 좀 보고. 스포츠란만 보고. 어허, 아침부터 웬 구라파 전쟁이냐. 현관 앞이 떠들썩하자 아버지가 얼굴을 닦으며 화장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신문을 보겠다고 이 야단들이지 뭐예요. 이런 녀석들. 아침에 신문 먼저 보는 아빠의 특검마저 뺏을 작정이냐? 안 된다. 그것만은 양보 못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빠, 만화만. 말숙이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숙이, 넌 만화에 걸신들렸니? 아침에 신문 만화로 시작해서 저녁엔 TV 만화. 그리고 만화방 가서 빌려오는 건 또 얼마고? 엄마는 너무 만화를 무시하는데요. 만화를 이해 못하시니까 저를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만화 속엔 꿈이 있어요. 만화 보면서 잠을 자나? 꿈을 꾸게. 용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꿈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설계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용숙이, 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화가가 되겠다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는 가끔 엉뚱한 말씀을 잘하십니다. 아빠는 맨 처음 달라라를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야, 암스트롱이지? 아니요, 아빠. 제일 처음 달라라에 간 사람은 만화가예요. 만화가가 누구보다도 먼저 달라라에 가는 꿈을 그렸다고요. 호호, 그래? 아무튼 신문만은 이 아빠가 먼저 봐야겠다. 그걸로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최소한 집에서는 왕이십니다. 상업과 무역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자기가 생산해야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은 시장이나 상점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정이의 목소리는 구슬이 구르듯 맑았습니다. 이만큼 상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한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자기 나라에서 전부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서로 무역을 하고 있다. 그만 거기까지 사회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역에 관해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으며 천연 자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석유, 목재, 양털, 면화 등의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우리 기술과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 무역에 힘쓰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종인이가 한번 말해볼까? 네,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인삼, 담배, 김, 오징어, 그리고 광산물로는 중속과 고령토 같은 것이 있고 시멘트, 전자제품, 의복, 신발 등입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수출에 박차를 가해 이제는 제2의 일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제시장에서의 우리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형편이야. 그렇지만... 갑자기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구석자리에 앉은 동식이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민혁이가 동식이 옆구리를 꾹 찔렀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동식이를 향해 오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 내놔봐. 네, 네, 이건... 민혁이가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반의 수출품입니다. 꺼내놔봐. 동식이가 꺼낸 것은 만화책이었습니다. 만화 아니야? 만화가 무슨 수출품이야? 여학생들이 입을 삐죽대며 말했습니다. 동식이가 만화 무역회사의 사장이 됐다는 거 너희들 아직 모르니? 내가 회장이고. 만화 무역? 네, 만화 무역입니다. 동식아, 어서 사실대로 말씀드려. 민혁이 부추기자 동식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네, 우리 반 애들이 갖고 있는 만화를 모아서 다른 반 애들 만화하고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만화를 다시 사거나 돈을 주고 빌려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경제적입니다. 만화는 선생님이 골라놓은 것만 보라고 했지. 하지만 교실에 있는 만화는 벌써 다 본걸요. 동식이, 그 만화책 전부 다 갖고 나와. 동식이는 책상 밑에서 만화책을 한아름 꺼내들고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만화책을 비치하도록 허락한 것은 그렇게 숨겨서 보지 말고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떳떳하게 보라고 그런 건데 수업 시간에까지 만화를 본다면 이건 용서 못해. 사회책보다는 만화책이 더 재밌는걸요. 동식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만화책이 더 재미있겠지. 그러나 만화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사회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만화책이 사회책 대신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것은 비타민과 밥이 다른 이치와 비슷해.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 속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어. 그것은 우선 먹기에는 별 맛이 없지만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언젠가는 제 몫을 단단히 하고 마는 것들이야. 반면에 만화책이란 우선 보기에 재미는 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상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대답 하나는 우렁 찼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동식이부터도 왜 교과서를 만화식으로 만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교과서를 만화로 만든다면 전 1등할 자신 있습니다. 기어코 동식이는 그 불만을 선생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교과서를 만화로 만들어? 그럼 학교가 만화책방이 되게? 말숙의 말에 모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은 만화책방 주인 아저씨가 되겠네. 다로의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인해 또 한바탕 폭소탄이 터졌습니다. 그래, 만화책식으로 교과서를 만들면 재미는 있을 거야. 선생님께서도 그 말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고 또 여러분들이 택한 전공을 살려가려면 많은 책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도저히 만화로는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딱한 책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때 수업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그럼 만화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차렷! 경례! 선생님, 감사합니다. 허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보면 모르십니까? 그거 만화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만화책을 보세요? 네, 재밌는데요. 하실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점심시간에 만화를 보실 만큼? 양호 선생님께서는 학생을 꾸짖듯이 교무실에서 만화책을 보는 허 선생님을 공박하였습니다. 아직 모르십니까? 허 선생님 반에 만화책 비치해 놓았다는 거 말입니다. 교실에 만화책을요? 구 선생님의 커다란 목소리가 교무실 안에 선생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허 선생님 때문에 우리들까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실엔 만화책을 두고 보게 하는데 우리 반은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반 애들도 야단입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만화책을 비치해 두시죠. 저는 애들이 만화책을 보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만화보다 비교육적인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정의를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폭력이 미화되고 있습니다. 온통 황당 무게한 것들 뿐입니다. 요즘 애들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 아니고 마징가 제트, 로보트 태권브이입니다. 이거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데는 마징가와 로보트 태권브이도 한몫하지 않습니까? 상상력이라고요? 심리적, 정서적 표현도 없이 그저 스토리 전개뿐인데도요? 만화에 대한 장단점이 여러 선생님의 입을 통해 한창 가열되었을 때 교감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선생님! 네! 교실에 만화책을 비치하게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런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불량 서적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도리 아닙니까? 애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만화는 동적이고 변화가 많아 우선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만화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당히 선별만 해준다면 애들의 기호나 취향에 편승해서 교사로서의 인기를 추구하려는 거 아닙니까? 교감선생님! 할 말 있음 해봐요! 제가 만화를 허락한 것은 그런 얄팍한 계산이 작용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저도 만화책을 못 보게 통제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눈을 피해 숨겨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들한테서 강제로 만화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화에 무엇이 애들을 매혹시키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묘사, 대사, 줄거리 등이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중에도 보아서 유익한 것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교실 안에서는 말숙이, 형중이, 민혁이와 동식이들이 만화책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빨리 건수 세고 제목 적어! 재촉하지 말고 제목이나 불러! 준철이는 쌓인 만화책을 뒤적이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진짜 만화 모욕해서 자렸니? 하모, 두고 보구라. 만화 모욕해서 생긴 돈으로 크리스마스 때 양러움본의 선물을 사고 남을 테니까네. 준철이의 사투리를 흉내내어 민혁이가 대꾸했습니다. 말숙이는 만화책을 챙기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홀딱 빠질만한 만화책이 없을까? 언니? 말숙이 내 언니는 고등학생이잖아. 그래, 선생님께서도 빠지는 판인데 우리 언니라고 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언니 시험 공부할 때 슬쩍 그 만화책을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럼 언니가 만화에 빠져서 시험을 죽 쓸 테고? 그 기회에 내가 언니를 한번 이겨보자 그거지? 말숙이 넌 꼭 너 같은 생각만 하는구나? 민혁이가 말숙이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교무실에선 허 선생님의 만화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화 보는 것을 어차피 말릴 수 없다면 차라리 양송화시켜서 질이 좋은 것으로 골라보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교실에 비치한 만화책들은 제가 검열을 해서 애들이 봐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들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만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애들이 만화를 교과서와 동일시할지도 모른다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 애들이 책가방 속에 만화책을 공공연히 넣어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 말에는 선생님께서도 답변할 방법이 없었던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애들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허 선생님이 엄선해 놓은 만화만으로 만족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 애들은 또 다른 만화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땐 교실 안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자극적인 것을 택할 것이 틀림없어요. 다시 말해서 허 선생님의 처사는 만화책에 대한 욕구를 더욱 부채질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교실에서 만화책을 치우도록 하세요. 말수기반에 갑자기 만화수거령이 내려졌습니다. 만화책 어디 있니? 선생님께서 다 갖고 오라고 하셨어. 반장인 호진이가 만화수거의 책임을 맡은 모양입니다. 어디로 갖고 가는 건데? 교무실로. 왜? 선생님들께서 보시려고? 민혁이는 만화 무역의 계획이 깨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만화 때문에 야단이 났었대. 선생님들께서 모두 반대하셨나 봐. 교감선생님께서도 절대 반대시고. 결국 교실 안에 모든 만화가 호진이의 팔에 안겨 교무실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금방 치워버릴 걸 시장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우리가 만화책 안 볼 줄 알고? 학교에서 못 보게 하면 집에서 보면 되지 뭐. 만화방 투성인들. 말숙이도 만화 수거령에는 불만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영화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볼 게 많지만 우리들은 만화밖에 더 있어. 텔레비전도 맘대로 못 보게 하고. 아무튼 우리들이 좋아하는 건 다 못하게만 한단 말이야. 만화가 해로우면 만들어 팔지를 말아야지. 무슨 심통인지 모르겠어. 우리들 사정 누가 알아주니? 어린이날이나 되어야 떠들썩하지. 빨리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어. 민혁이 말을 말숙이가 받았습니다. 어른이 못마땅하다면서 빨리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건 뭐냐? 빨리 어른이 돼서 문교부 장관이 되려고. 문교부 장관이 되면 어짤랗고. 교과서를 전부 만화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야. 민혁이 말해 또 말숙이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산수 문제 같은 건 만화로 만들 수 없잖아. 음, 그건 곤란하겠는데? 동식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신문도 만화로 만들어서 나오겠구나? 재미있겠는데? 시험 문제도 만화로 나오고. 너무 재미만 찾는 거는 곤란하데이. 맞아. 만화로만 교과서를 만든다면 만화로 만들 수 없는 복잡한 산수나 과학 같은 건 아무도 공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과학자가 없는 미개한 나라가 될 테고. 그런데 말이야, 좀 크면 만화 같은 건 시시해지나 보더라. 왜? 우리 언니도 만화라면 사적을 못 썼는데 중학교 들어가고부터 소설책에 더 재미를 붙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언니도 보고 싶어하는 만화가 있긴 있어. 뭔데? 흑나비. 그래, 그건 정말 좋은 만화야. 우리 엄마도 읽어보시더니 재미있고 감동적이라고 하시더라. 동식이가 말숙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만화도 많은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깊지 못할까? 말숙이는 탄식조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우리 선생님이 애초에 생각을 바꾸셨다는 것이 불만이야. 아무리 교감선생님이 뭐라고 하셔도 우리 선생님만은 한 번 옳다고 생각하신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실 줄 알았어. 민혁이는 정말 슬픈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린 선생님을 믿어야 돼.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닌 거야. 그래도 말숙이는 선생님을 두둔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교실에 만화책을 두는 건 취소다. 학교에 만화책을 갖고 와도 안 돼. 학교에선 교과서만 보도록 해. 민혁이가 일어나 항의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선생님은 교감선생님 명령이면 무조건 꼼짝 못하십니까? 교감선생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좋은 만화책을 가려서 교실에 놔두면 너희들이 다른 만화책을 안 보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전보다 더 만화에 열을 올렸단 말이지. 만화 무역이니 뭐니 하면서 그럼 그 만화책은 돌려주십시오. 그건 선생님이 좋은 것만 골라놓으신 거니까 집에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식인 만화 무역회사를 차렸다더니 벌써 그만둘 생각인가? 학교에 만화 못 갖고 오게 하셨잖아요. 선생님은 동식이가 진짜로 만화 무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아이들은 무슨 말인가 싶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선생님의 친구가 있는 학교 애들은 너희들처럼 쉽게 만화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보기가 힘들지. 너희들이 다 보고 난 만화책들을 그 애들한테 보내주는 게 어떨까? 이거야말로 진짜 만화 무역이 아닐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생님. 호진이가 말했습니다. 찬성입니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 의견에 반대인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민혁이 혼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만화를 보면 안 되고 그 애들은 봐도 된다는 겁니까? 우리들한테 해로운 거라면 그 애들한테도 해로운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만화를 보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 만화가 해로운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어. 다만 학교엔 갖고 오지 말라고 했지. 집에서 한가한 시간에 만화를 보는 건 괜찮아. 알겠습니다. 민혁이도 그쯤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럼 아까 갖고 간 만화는 섬마을 학교로 부치도록 하겠다. 그 애들도 너희들의 뜻을 고맙게 생각할 거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뭔데요, 선생님? 우리가 보내줄 만화책은 너희들이 직접 골라서 보내야 돼. 그럼 우리가 만화책 선정위원이 되어야겠군요. 그렇지. 보아서 해로운 것들을 보낼 순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어떤 만화가 좋은 것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앞으로 만화를 살 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알겠습니다. 아빠, 만약에 아빠가 만화가라면 아이들을 위해 어떤 만화를 그리겠어요? 말숙이 막 저녁 식사를 끝낸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야, 아름답고 재미있는 교훈적인 내용일 테지. 그런데 그 세 가지를 고루같이 만화는 드물어요. 예쁜 그림이면 내용이 엉망이고, 내용이 좋으면 그림이 나쁘고, 또 교훈적인 내용이면 재미가 없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섬마을 어린이들에게 보낼 만화책을 골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골라보려니까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지 뭐예요. 그럼 동화책이나 위인전을 붙여주면 어떻겠니? 동화책을요? 전 지금 만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선생님께서는 큼직한 상자를 하나 안고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들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선생님? 수리수리 마을수리 선생님은 주문을 외셨습니다. 뭐하세요, 선생님? 수리수리 마을수리 수수리 얍 선생님은 상자 속에서 앙고라 토끼 두 마리를 번쩍 꺼내드셨습니다. 토끼 아니에요? 와! 너희들이 보내준 만화.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이걸 보내왔다. 학교 사육장에 넣고 잘 돌보도록. 선생님, 그 토끼 부부인가 봐요. 그래, 곧 새끼를 낳을 거다. 선생님, 그 학교에 보낼 거 또 모아왔습니다. 호진이가 일어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선생님 책상 위요. 책상 위를 살펴보신 선생님께서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돌아서셨습니다. 아니, 이건 모두 동화책 아니야. 만화는 한 권도 없는데? 좋은 만화를 고르기가 힘이 들고 또 만화보다는 동화책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만화무역회사를 동화무역회사로 바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동화책 무역회사 하민혁 회장 물론 우리 반 애들이 다 읽고 난 후에 보낼 거지? 네, 선생님. 한 달쯤 놔둔 후에 아이들이 전부 돌려본 다음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너희들도 모두 만화보다는 동화책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나? 만화책은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되었잖아요, 선생님. 우린 이제 신사 숙녀들인걸요? 말쑤기는 특히 숙녀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음, 그러고 보니 오늘은 너희들이 제법 어른스럽고 의젓하게 보이는구나. 선생님, 사실은 우리가 선생님 작전에 걸려들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형중이가 두꺼비처럼 껌뻑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동화책도 재미있는 것이 많으니까요. 너희들 모두 형중이와 같은 생각이겠지? 네. 좋았어. 그럼 더 재미난 책을 보자. 자, 국어 교과서 꺼내. 우우우우우우우 언니, 뭐해? 내일 시험이니까 방해하지 마. 시험 공부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언니를 찾아온 말숙이가 아닙니다. 언니, 나 언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 내일 보여주면 안 되니? 안 돼. 혜정이네 집에서 빌려온 건데 내일 아침에 갖다 줘야 한단 말이야. 뭔데 그래? 이거. 말숙이가 흑나비란 만화책을 언니 노트 위에 얹었습니다. 언니는 무슨 징그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물러앉았습니다. 예, 빨리 치워. 나 시험 망치는 거 보고 싶니? 아니, 언니가 하도 보고 싶어 하길래 날 잡아서 빌려왔는데. 아니, 능청아. 나는 어쩜 좋아. 밤새도록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 일으키겠네. 말숙이의 계획대로 언니는 결국 시험 공부를 제쳐두고 흑나비를 읽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안 거지만 말숙이의 뜻대로 언니의 시험 점수가 형편없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언니, 공부 잘하는 건 팔자야. 타고난 팔자를 어떻게 하겠어? 고작 그렇게 말숙이는 자신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일 선물 야, 넌 조그만 게 벌써부터 다이어트냐? 밥 먹는 게 그게 뭐니? 용숙이는 먹던 수저를 놓고 물끄러미 말숙이를 쳐다봤습니다. 꼭 사육장에 토끼처럼 우물거리네. 언니, 토끼도 밥 먹어? 그래, 너처럼 오물오물 늑장 부리며 먹는다. 용숙이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매일 지각만 하겠다.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가 용숙이를 나무라셨습니다. 난 수저가 작아서 그래. 이거 봐. 아빠 수저는 이렇게 크잖아. 그래, 아빠 것은 흙푸는 산만하다. 그리고 밥그릇은 항아리만 하고. 그 대신 네 밥그릇은 아빠 그릇에 비하면 조개껍데기잖아. 빨리 먹으면 효화 안 된다고 그러고 늦게 먹으면 눕는다고 그러고 나 밥 안 먹을 거야. 용숙아, 이 사진 좀 봐라.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천 명이나 된단다. 아빠는 보시던 신문을 용숙이 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네 밥, 이 사람들 갖다 주면 되잖아, 아빠. 그러면 네가 이 사진의 애들처럼 말을 댄대. 그러자 용숙이는 군말 없이 밥수저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 도시락 또 고기조림이잖아. 왜 고기가 싫으냐? 엄만 반찬 만들기 귀찮으니까 짠뜩 고기조림 만들어 놓고 맨날...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자랄 땐 큰 명절 아니면 고기 구경도 못했다. 또 옛날 얘기. 엄마, 반찬 투정 안 할게. 김치 넣어주세요. 냄새나는 김치는 왜? 언니는 김치란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반문했습니다. 김치를 담은 병이 깨져 버스 안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한 후부터 언니는 김치를 마치 철천지 원수대하듯 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참, 아빠! 말숙이는 뭔가 생각난 듯 아버지 귀에 대고 소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엄마한텐 비밀이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말숙이는 데꾸도 않고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말숙이가 뭐래요? 내일 말숙이 생일이라는데? 아차, 그렇군요. 깜빡할 뻔했네요. 아무튼 말숙이 그엔 철저한 애라니까요. 혹시 엄마가 잊어버릴까봐 아빠한테 귀띔을 한 거라고요. 그 말이 엄마에게 전해질 것을 고려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걸 그렇게라도 일깨워주니 얼마나 좋으냐. 근데 생일을 하루 앞두고 말숙이가 왜 굳이 김치를 싸달라고 했을까요? 수수께끼 투성의 아가씨야, 우리 둘째 딸은.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말숙이는 우리 식구 아무도 안 닮았어요. 그엔 돌연변이에요. 언니는 간단히 그렇게 결정지어 버렸지만 말숙이가 김치를 싸달라고 한 이유는 김치컹크 때문이었습니다. 김치컹크란 말숙인의 반인 다로의 별명입니다. 김치만 매일 싸와서 교실 안에 냄새를 피운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지만 선생님의 언명에 의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별명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로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생일 초대를 하려는 말숙이의 계산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말숙이가 고기 반찬을 싸운 것을 보면 다로는 같이 점심 먹기를 꺼릴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로의 아버지는 지하철에서 막노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장마 때 지하 공사장이 무너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다는 것입니다. 다로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양념장사를 하신답니다. 다로는 체구도 작지만 공부 시간에 발표할 때 보면 목소리도 작습니다. 다로는 부끄럼을 많이 타고 남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다로가 말숙이는 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말숙이는 다로가 다른 애들처럼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초대를 해서 다로를 즐겁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숙이는 심사숙고 끝에 초청자 명단에서 민혁이와 형중이를 제외시켰습니다. 다로가 그 둘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호랑이 고기 먹어봤니? 동식이는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새로운 화재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담임선생님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동식이의 다음 얘기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어 볼래도 있어야 먹지 먹는 것에 관한 일가견을 갖고 있는 형중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 잡아 먹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사람이 호랑이 먹었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감초 혜정이도 참견 안 할 수 없다는 듯이 아이들을 헤집고 나섰습니다. 고래 고기는 배가 터지도록 먹어봤지만도 준철이도 한마디 거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식이 넌 호랑이 고기를 먹어봤다는 거냐? 민혁이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먹어봤지 원숭이가 호랑이를 먹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말숙이가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숙이 너? 아침부터 동식이는 원숭이란 별명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대공원 호랑이가 죽었다니? 호랑이 고기도 쇠고기처럼 그늘을 달아서 파냐? 호랑이 고기 정말 질기더라. 우리 선생님은 푸석푸석하게 생겼는데 형중이는 계속 호랑이와 선생님을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호랑이 고기를 어디서 먹었냐? 말숙이는 한 번 궁금해지면 그것을 풀기 전엔 못 견디는 성미입니다. 우리 집에서 먹었지 너희 아빠가 대공원 사육사였던가? 흐흐흐 꿈속에서 먹었어 에잇 싱거운 녀석 민혁이가 머리를 쥐어박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딴 얘긴 우습지도 않다. 말숙이는 콧방귀를 끼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말숙이는 생일 초대장에 문안을 작성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초청장 저희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내일 저녁 6시입니다. 뒷면 약도를 참고로 하세요. 김말숙 드림 말숙이는 첫 번째 초대장을 쉬는 시간에 살짝 다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눈을 피해 초대장을 읽어본 다로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을 펴들면 글씨가 가물가물 지렁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로로선 생전 처음 그런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꼭 그래서가 아니라 다로는 그 다음 일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초청장으로 다로는 무도회에 초대받은 콩지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생일 파티에 입고 가러 오시며 말숙이의 생일을 축하해 줄 선물을 구한다는 것도 막연한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어 재민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만 다로 귀에는 마치 여름날 매미소리처럼 왕왕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40년 전 황해도 어느 둠에 한 소년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에 서 있었다. 그는 저녁 노래 쌓인 산뽕우리가 이리저리 이어나간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가 어떡하면 좋지 내 생일에 초대도 못했는데 말숙인 빨간색 만년필을 선물로 주었잖아 그런데 난 뭘 선물로 줘야 되지 난 만년필 같은 건 돈이 없어서 해줄 수 없어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워낙 많은 금력과 인력이 드는 지극히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작은 힘으로 그러나 내가 만년필 선물을 한다는 것은 김정우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것보다 더 힘든 일이야 드디어 말숙이의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둘째 공주 생일 선물을 뭘로 할까 아버지는 짐짓 말숙이로부터 갖고 싶은 것을 듣고 싶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아빠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글쎄 그게 말숙이의 유난스러움을 잘 알고 계신 아버지인지라 어떤 힌트만이라도 얻어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숙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괴로워하실 테니까 고통받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줄여드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숙이 자신도 차마 아버지 앞에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퇴근 퇴근하실 때쯤 전화 걸어서 말씀드려야지 말숙이는 이미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몇 명이나 초대할 거니 어머니는 말숙이가 자기 반 친구 60명을 전부 데려오지나 않을까 자못 걱정이 되셨던가 봅니다 여덟 명쯤 될까 그 말에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나 말숙이는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혁이를 초대자 명단에서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하교 할 때 하다못해 수영장에 갈 때까지도 바늘과 실처럼 붙어다녔던 민혁이와 말숙이였습니다 민혁이 넌 양호선생님 생일파티에 나가렴 한편 다로는 운명의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으로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책상 앞에 턱을 괴고 앉았습니다 말숙이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마흔연필을 다시 줘버릴까 그럴 순 없어 어떡하지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돈을 달라고 할까 그건 더더욱 안 될 일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아버지의 약값을 걱정하며 한숨을 쉬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일날 말숙이한테 선물을 받지 않았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누나 누구한테 선물해 본 적 있어? 다로의 누나는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다로의 학교에 급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오셨던 선생님의 배려로 지난 5월부터 학교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다로밖에 모르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선물? 응 생일 같은 날에 네 친구 생일이니? 응 내 서랍 속에 든 빨간 만년필을 선물한 애가 오늘 생일이야 초청장도 받았어 다로는 누나에게 말숙의 초청장을 보였지만 금방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괜히 누나 마음만 상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로야 선물은 꼭 값비싼 물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정성이지 축하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면 무엇이든 괜찮아 그렇지만 다로의 눈엔 자꾸만 빨간색 만년필이 아른거렸습니다 네 마음을 선물해 다로는 아무리 마음이 중요해도 말숙이가 자기에게 준 선물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숙이의 생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은 다로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장본인은 바로 민혁이었습니다 말숙이한테 너는 뭘 선물할 기가 피칭 연습을 하다 교실로 들어오는 민혁이를 잡고 준철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선물? 능청 떨지 말 그래 니가 말숙이 생일을 몰랐다 카믄 말도 안 되는 기라 말숙이 생일? 오늘이 말숙이 생일 아이가 니 내가 말 안 했으면 깜빡 할 뻔 했지 아 그렇지 몇 시라고 했더라 저녁 여섯 시 죽어집에서 한다고 안 까나 말숙이 생일 같은 건 난 흥미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 넘기고 자리에 가서 앉았지만 민혁이의 가슴 속은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숙이가 자기 생일날 민혁이를 초대 안 했다는 것은 지난 날 두 사람의 사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민혁이 본인도 그것이 거짓말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조그만 손지갑을 하나 샀는데 말숙이 마음에 들까 모르겠어 난 물감을 한 통 샀는데 혜정이와 동식이가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민혁이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깜빡 잊고 초대장 전하는 걸 잊은 걸까 아니야 다 잊어버려도 나를 잊을 순 없지 그렇다면 뭐 때문일까 말숙이가 정말 나를 그렇게 싫어하게 된 걸까 준철이 저 촌놈까지 초대하고 나를 빼놓다니 까짓거 잊어버리자 극강 기집애 생일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사내 체면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좋다 이젠 끝장이다 말숙이 너 같은 건 이제부터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나도 사내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속으로 부르짖어봐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민혁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숙이는 혜정이와 어울려 칠세 없이 조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딴 수다쟁이 말벽따기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왜 고민을 해 너 아니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여자애들 얼마든지 있어 내가 TV 어린이 연속극에 나오는 유민정이란 애하고 팬파를 하고 있다는 거 넌 모르지 예쁘기로 말하면 말숙이 너보다 백갑절은 더 예쁠 거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민혁이가 보낸 편지 답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혁이는 유민정이가 꼭 답장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걸 보면 너도 배가 아플 거야 그치만 그땐 나도 너 같은 앤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까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숙이는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다니 뭐가? 어머니는 태평이셨습니다 파티 준비 다 되었냐고요 파티? 음 네 생일 파티? 엄마 여태 아무 준비도 안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차려놓긴 했다 엄마 나 까마러치는 거 보려고 그래요 말숙이는 말숙이는 금방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봐라 말숙이는 총알처럼 부엌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곧 베실베실 웃는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오만이가 내 생일날 그렇게 무심할 리가 있나 말숙이는 어머니의 뺨에 쪽 소리가 나도록 뽀뽀를 했습니다 요런 알깍쟁이 너 이담에 어른되면 엄마 생일날 뭐해줄 거야 뭐든지 다 세계일주 여행도 시켜드리고 진주 목걸이도 사드리고 말이나 못해야지 아무튼 부엌에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말숙이는 흡족해졌습니다 떡볶이 탕수육 새우튀김 잡채 도너스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음식은 전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차 깜빡할 뻔했네 말숙이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뭐 뭐라고 자전거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는 말숙이의 말을 듣고 그 굵직하고 점잖은 목소리를 소프라노로 바꾸셨습니다 그럼 끊어요 아빠 더 붙들고 앉아있어봤자 아버지의 말씀은 뻔할 뻔자이기 때문에 말숙이는 얼른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엔 뭘 하지 그래 목욕을 해야지 더운 물을 육조 가득 채워놓고 말숙이는 훌훌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과연 아빠가 새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실까 욕조 속에 들어가 앉아 말숙이는 점괴를 짚어보았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사오시는 거고 똑바로 떨어지면 사오시는 거다 말숙이는 물 바가지를 높이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바가지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타일 바닥에 굴렀습니다 공교롭게도 바가지는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다 틀렸구나 그때 밖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숙이 너 목욕을 하는 거니 목욕탕을 때려 부수는 거니 언니가 뭐라거나 말숙이는 더운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머리로부터 쫙 퍼부었습니다 거울 속에 뽀얗게 드러난 알몸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더운 물에 살짝 데친 물오징어 같은데 거울 속에 벌거벗은 아가씨를 향해 말숙이는 희죽 웃었습니다 재작년만 재작년만 해도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철보지였는데 말이야 그때 일을 생각하며 말숙이는 또 한 번 희죽 웃었습니다 어떡해요 아빠 나 암에 걸렸나 봐요 뭐 뭐 뭐라고 암 제 가슴 좀 보세요 이렇게 딱딱한 혹이 생겼어요 뭐라고 암에 걸리면 다 죽는거죠 하필이면 왜 아버지를 찾아갔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걱정마 그건 기쁜 일이야 어른이 되어간다는 표시거든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어머니가 골방에서 울고 있는 말숙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말숙이는 암이 아닌 신경수약으로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온 몸에 비누거품을 말끔히 씻어내었을 때쯤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나야 빨리빨리 용숙이가 자신의 생일날 엉뚱한 곳에 신뢰를 할까봐 말숙이는 부리나케 타올을 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말숙이는 그만 그 자리에 오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민혁이가 서있던 것입니다 실은 말숙이보다도 민혁이가 더 놀랐습니다 민혁이는 얼른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더라도 민혁이는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벌거벗은 말숙이를 본 순간부터 민혁이의 눈앞은 캄캄 절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엄마 후다닥 말숙이는 다시 화장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끙끙거리는 용숙이 옆에서 말숙이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초대도 안 했는데 저 애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밖에서 민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제가 가봐야 될 약속이 있어서 좀 일찍 왔는데요 이거 말숙이 좀 전해주세요 아니 그냥 가려고 네 가봐야 돼요 그럼 갔다가 늦게라도 와 민혁이는 집이 가까우니까 좀 늦어도 괜찮잖아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면 섭섭해서 어떡하니 언니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민혁이한테 잘 보이려는 언니의 저의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말숙이는 더욱 약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뭘 갖고 왔을까 그러나 민혁이가 어떤 선물을 갖고 왔는지 그것이 말숙이는 더 궁금했습니다 현관문 현관문 닫는 소리를 확인하고 말숙이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언니 민혁이가 뭘 놓고 간 거야 니 손으로 열어보렴 탁자 위에는 곱게 포장된 조그만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숙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포장지를 풀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 줄곧 숨을 멈추고 있었던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민혁이의 선물이 말숙이는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나 그 상자 안에는 빨간 모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야 그 모자 정말 멋있는데 아마 언니는 그 모자가 민혁이 형인 준혁이가 자기한테 보낸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혁이는 정말 엉뚱한 애야 뭐가 엉뚱하다는 거니 이렇게 멋진 선물을 보내준 남자친구한테 그럴 일이 있어 말숙이는 막내 이모가 사준 핑크빛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목을 휘감은 꽃술 장식이 공작새 마냥 화려해 보였습니다 치마 끝에 레이스 장식도 말숙이가 좋아하는 튜올리평 입니다 빙그르르 몸을 한 바퀴 돌리자 치마가 활짝 부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생일 축하객이 모두 모였습니다 해피 보스테이 투 유 를 합장하는 가운데 말숙이가 촛불을 불어 끄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모두 박수로서 말숙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사오셨습니다 언니는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친구들의 선물 중에서는 준철이의 선물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준철이는 조개껍질로 만든 목걸이를 말숙이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또 한 번 박수 소리가 말숙이네 집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말숙이는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말숙이는 커다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틈인가 다로의 모습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들뜬 기분에 그만 다로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로 어디 갔지 동식이가 말했습니다 말숙이도 동식이의 말을 듣고 다로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숙이는 놀라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가버렸을까?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 아, 이런 맹추! 네가 다로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이야. 그런 자리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다로란 걸 누구보다도 네가 잘 알잖아. 말숙이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자신을 꼬집고 또 꼬집었습니다. 다른 사람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너만 즐거우면 뭐하니? 말숙아, 너 왜 그래? 혜정이가 쫓아나왔습니다. 다로가 그냥 가버렸잖아. 급한 일이 있어서 갔겠지, 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쨌든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내일 다로 만나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말숙이는 그날 생일 파티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서기까지 줄곧 개운치하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말숙이는 어느 때보다도 일찍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숙직 근무를 하신 선생님이 가장 먼저 말숙이를 맞아주셨습니다. 말숙아, 어제 생일 잘 지냈니? 네,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저... 다로 얘기냐?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은 말숙이 눈만 봐도 다 알아. 안 그래도 다로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제 저희 집에 왔었는데 저녁도 안 먹고 없어져버렸지 뭐예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네가 서운했던 것보다 다로는 몇 갑절 괴로워했어. 왜요, 선생님? 다로도 선물을 준비해 갔었다더라. 다로는 그런 생일 파티인 처음 가본 거야.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으리라곤 생각 못했던 거지. 무슨 말씀이신지 전... 다로는 말숙이한테 어떤 음식을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했대. 음식이요? 다로는 작년 생일날 자기 누나가 사준 짜장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야. 짜장면을요? 그래서 다로는 생일하면 먼저 짜장면이 떠올랐던 거지. 그런데 말숙이 집에 가서 잔뜩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까 감히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말숙이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랬었구나. 다로는 그 짜장면 값 1,400원 때문에 중학교 들어갈 때 뜯기로 한 돼지 저금통을 미리 깼대. 말숙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물론 말숙이가 선물했던 만년필보다는... 선생님, 제가 다로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교무실에서 일하는 여고생 있지? 네, 그 언니 저하고 친해요. 바로 다로 누나야. 그랬군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다. 다로가... 저, 다로를 만나봐야겠어요. 지금요. 다로야! 말숙이는 교문 앞에 지키고 섰다가 등교하는 다로를 불러세웠습니다. 너, 선물 안 주고 그냥 갔더라? 그런데 내 선물은... 나 말이야,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따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네가 사줄래? 그게 뭔데? 짜장면! 다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난 짜장면이 먹고 싶어. 정말? 그럼, 정말이지. 그래? 그 정도는 문제없어. 그날 말숙이는 정말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난 음식 중에서 짜장면이 제일 좋더라. 난 이 다음에 중국 사람한테 시집하려나 봐. 내가 네 생일날 생일 선물로 짜장면 사주려고 했던 거 모르지? 그랬어?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그런 줄 알았으면 너하고 살짝 빠져나갈 걸 그랬지. 생일날 주인공이 도망을 가? 얼굴에 짜장을 묻힌 채 말숙이와 다로는 낄낄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로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말숙이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문득 민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혁이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 오늘부터 민혁이가 선물해 준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말숙이는 그 모자를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모자는 말숙이의 가방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짱구와 깜빡이 도덕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발명 이야기라고 칠판에 큼직하게 써놓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사로 보지 않으며 끝까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하며 항상 무슨 일이든지 왜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발명가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 너희들 중에 누구, 자기가 알고 있는 발명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호진이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조셉이라는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조셉은 어떻게 하면 양들을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까 그것을 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양들이 찔레 나무가 심어진 쪽으로는 가질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유는 찔레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조셉은 그래서 찔레 가시와 같은 철조망을 생각해내었고 그것으로 특허를 얻었대요. 그래, 잘 말해주었다. 호진이가 자리에 앉자 뒤에서 형중이가 대바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짱구는 달라. 짱구에 대해선 연구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손형중, 일어나. 선생님, 저도 이 다음에 발명가가 될 사람의 하나로서 지금부터 짱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까르르, 웃음 폭탄이 터졌습니다. 호진이 별명이 짱구예요, 선생님. 앞짱구, 뒷짱구, 머리가 무거워 지게꾼을 불러서 메고 다니죠. 앞짱구, 뒷짱구. 조용히들 못해. 그래, 형중인. 짱구에 대해 어떤 걸 연구하겠다는 거지? 네,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머리가 크거든요. 짱구치고 공부 못하는 애가 없거든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 사진을 보면 짱구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통 크기하고 머리가 좋고 나쁜 것하고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호진인 머리가 제일 크잖아요. 다른 반에도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크거든요. 동식이가 자기 머리를 두드리며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 아, 머리통이 이렇게 작으니. 아이고, 이런 새 대가리. 히히, 괜찮아. 붕어 대가리도 있으니까. 민혁이가 동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붕어 대가리라고? 그건 새 대가리보다 더해. 한 번 걸렸던 낚시에 또 걸려나오는 게 붕어야. 죽을 뻔한 기억을 삼촌에 잊어버린다고. 그것은 낚시광인 아버지로부터 민혁이가 주어들은 얘기입니다. 선생님, 정말 그런가요? 머리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건가요? 머리 크기와 지능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말숙이는 문득 지숙이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숙이는 말할 때 눈을 깜빡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말숙이의 시선을 느끼고 지숙이는 그 깜빡이를 가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말숙이한테 뭔가 말을 건네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숙아, 응? 고양이 눈이 캄캄한 곳에서도 파랗게 빛나는 이유가 뭐겠니? 글쎄, 우리 같이 연구해보지 않을래? 그 문제를 말이야. 그럼 고양이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집에 있어. 고양이 눈 연구할 생각 말고 네 눈이나 연구해라. 민혁이가 불쑥 지숙이의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뭐라고? 네 깜빡 눈이나 연구하란 말이야, 이 깜빡아. 뭐? 넌 니가 모든 사람들한테 쉴 새 없이 윙크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 지숙이는 두 눈을 깜빡거리며 민혁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 말에 신경 쓸 거 없어, 지숙아. 그럼 너희 집 고양이를 연구해보기로 할까? 응, 그래. 그럼 학교 끝나고 너희 집으로 갈까? 응. 수업이 끝난 후에 말숙이는 지숙이와 함께 교문을 나섰습니다. 교문을 나서자마자 말숙이는 빨간 모자를 꺼내 썼습니다. 지숙이는 말숙이에게 우유와 빵을 꺼내놓고 안방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안고 나왔습니다.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이거 샴 종이구나? 응? 그러니? 무늬가 깨끗하고 얼굴도 갸름한 것이 샴 종이야. 나는 고양이 중에서 샴 고양이를 좋아하거든. 우리 언니는 페르시아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말숙이 넌 고양이에 대해서도 잘 아는구나. 우리 집에서도 고양이를 길렀거든. 이거 이름이 뭐니? 다롱이야. 무늬가 삼색이라서 다롱이라고 이름 지었어. 이름도 예쁘구나. 다롱아, 이리 와. 야옹. 다롱아. 고양이는 외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숙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낯선 아가씨에게 다롱이는 좀처럼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두운 곳으로 가서 다롱이의 눈을 관찰해 볼까? 말숙이와 지숙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파란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웬일이지? 다롱이 눈이 안 보이네? 너무 캄캄하니까 눈을 감아버렸나? 아야! 왜 그래, 말숙아? 말숙이의 손등에 핥힌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어떡하지? 어떡하지? 많이 다쳤네? 괜찮아. 말숙아, 미안해서 어떡하니? 빨리 약 발라야겠다. 괜찮대도. 나 그만 갈게. 그럼 내일 봐. 집에 돌아와 소독약을 바르고 있는 말숙이의 비위를 언니가 또 건드렸습니다. 예, 연구할 게 없어서 고양이 눈을 연구하니? 그럼 여드름에 관해서 연구해 볼까? 말숙이에게 말을 붙인 게 잘못이었습니다. 어제 언니 뒤를 쫓아온 그 남학생. 와, 여드름 박사더라. 뭐? 뒤를 쫓아와? 어머니가 놀라서 부엌에서 쫓아나오셨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니라고? 그럼 그 고등학생이 날 찾아온 거란 말이야? 얘가 정말? 여드름만 아니면 괜찮게 생긴 얼굴인데. 말숙이 너, 이따가 보자. 언니는 대꾸하기도 귀찮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그것보다도 아빠. 응? 신문을 보시며 아버지는 건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친구 지숙이란 애는 말할 때마다 눈을 깜빡거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런 버릇 어떻게 고쳐요? 눈을? 왜? 그런 버릇이 있다니까요. 별 요상한 버릇도 다 있구나. 그래서 별명이 깜빡이에요. 그런데 지숙이는 자기가 눈을 그렇게 깜빡거리는 걸 못 느끼나 봐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 오늘 고양이 연구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애를 관찰하러 갔던 거예요. 의사로서 말씀해 보세요. 그런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어디 안과 의사시냐? 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그건 안과하고 달라요. 그걸 고치려면 안과가 아니라 소아정신과로 가야 해. 정신과요? 그것은 버릇이 아니라 일종의 병이야. 눈 깜빡거리는 게 병이라고요? 그래. 까닭없이 눈을 깜빡거리거나 얼굴을 실룩거리거나 어깨를 축혀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틱환자야. 틱환자라뇨? 틱환자들은 대부분 마음이 약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지. 자기 의견을 부모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쌓여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걸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성격을 바꾸는 것이겠지.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그날 말숙이는 그 틱병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아버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대 말숙이는 나무 밑에 혼자 앉아있는 지숙이를 발견하고 지금이 찬스다 싶어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여긴 나만 오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너도 오는구나. 응? 여기 내 자린데? 난 화가 날 때나 걱정이 있을 땐 혼자 이렇게 한참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거든. 너도 그러니? 동지를 만나서 반갑다는 얼굴로 지숙이가 말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있구나. 그렇지? 응. 그런데 지숙이 네 걱정은 어떤 거니? 난 말이야 엄마 때문에 많이 그래. 무슨 일로 우리 언니나 동생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 엄만 나만 가지고 야단을 치시거든. 그럴 때면 난 우리 엄마가 날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다 길렀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슬프고 눈물이 나는지. 난 아빠가 무서워. 아빠가? 우리 아빤 술을 잡숫고 들어오시면 엄마랑 싸우셔. 어떨 땐 상을 뒤집어 얻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지숙이 넌 지난달 월말고사 성적이 부쩍 올랐잖아. 아빠가 무서워서 공부만 했어. 정말 그렇게 무서우시니? 지지난달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종아리 맞았어. 지난달은 괜찮았는데 이번달 월말고사 또 잘못 봤어. 성적 떨어지면 벽장 속에다 나만 따로 자게 한다고 하셨는데 난 깜깜한 벽장 속에서 잘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지숙이는 계속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점심시간 다음은 자연시간이었습니다. 큰 고래 해부도가 그려진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에서 생기는 신호는 거의 모두 뇌로 모인다. 그리고 뇌는 많은 신호를 정리해서 몸의 각 부분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주는데 뇌가 다치거나 병이 들면 사람 몸의 질서가 일시에 깨져버리고 말지. 선생님의 설명을 놓칠세라 모두 열심히 귀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노벨의학상을 받은 스페리 박사에 따르면 왼쪽의 대뇌는 말과 계산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오른쪽 대뇌는 주로 예술 감각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대뇌를 다치면 팔다리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마비 증세가 오는 거지. 그런데 스페리 박사는 사람의 머리 모양과 크기로써 진흥지수를 알 수는 없다고 했어. 흔히 옛날 사람들은 짱구 머리가 재주가 있다고 했으나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말이란 뜻이야. 찬스를 놓칠세라 민혁이가 호진이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짱구 박사! 실망했겠는데? 형중이의 생각이 틀린 것만으로도 난 기분 좋아. 그럴 리가 없는데? 짱구가 더 머리가 좋은데? 그러고 보니 형중이 네 머리도 짱구구나? 흐히 그걸 이제 알았니? 선생님! 형중인 자기 머리가 짱구라서 그렇게 짱구 머리가 좋다는 말을 한 거래요. 앞짱구, 뒷짱구, 전체 짱구? 에잇! 진짜 짱구는 호진이란 말이야. 쉬는 시간에 말숙이는 선생님을 찾아가 지숙이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지숙이를 위해 선생님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선생님, 전 지숙이의 그 깜빡이병을 꼭 고쳐주고 싶어요. 지숙이는 아빠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깜빡병이 생긴 거래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 표현 방법이 제각기 다르지. 지숙이 아버님이 지숙이를 심하게 야단치시는 것도 역시 딸의 장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야. 지숙이가 그걸 이해한다면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 교실로 돌아와 말숙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찬찬히 대세김해 보면서 지숙이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지숙이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기 소개를 한 말숙이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숙이가 아버지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지숙이 아버지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 지숙이가 남이라면 지숙이 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을 치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요. 지숙이 아버지께서는 지숙이를 위해 매를 드신 거예요. 하지만 지숙이는 그 매를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던 거고요. 지숙이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버지가 자길 좋아하실까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어요. 지숙이가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지숙이 아버지도 지숙이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말숙이가 그 편지를 오채통 속에 넣고 있을 시간에 선생님은 지숙이와 학교 뒷마당 호도나무 밑에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한 거다. 지숙이는 선생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기쁠 땐 웃지. 그런데 너무 기쁠 땐 울기도 한단 말이야. 지숙이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를 들 때 부모님들의 마음 말이야. 맞는 자식 못지않게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아픈 거야. 그런데도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건 지숙이는 이제 분명히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 검사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너무 야단을 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아이도 있단다. 매를 안 든다는 건 그만큼 자식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뜻이라는 거지. 지숙이 경우는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지숙이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월말고사가 끝난 뒤 지숙이는 다른 때와는 달리 활짝 개인 얼굴로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지숙아, 너 무슨 좋은 일 있었니? 말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어제 아빠가 시험지를 보시더니 잘했다고. 저번 달에 비해 떨어지긴 했지만 성적 좀 떨어졌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지숙이는 평소보다 눈을 덜 깜빡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 바치는 노래 해정, 민정, 정순이는 걷고 싶은 길을 삼중창으로 불렀습니다. 아지랭이 아무람을 하늘 오르고 종다리 보리밭에 숨는 한나절 강뚝에서 들려오는 풀피리 소리 아, 풀레음 들길을 걷고 싶어요. 바야흐로 말숙이네 교실에선 노래자랑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단별로 합창 경연대회를 하겠어요. 채점은 각 분단의 분단장과 부분단장이 하는데 자기 분단 것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사회를 맡은 말숙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1분단의 대표 한 명 나오세요.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동식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합창 대회를 하기 전에 우리 반 그르사운드의 특별 출연 순서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우우우우우우 야유의 함성이 일제히 들려왔습니다. 좋습니다. 환영의 뜻으로 알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10분간만 허락하겠어요. 준철이, 혜정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먼저 곡목을 말하세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노래는 안 됩니다. 선생님도 안 계신데 뭐 어때?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 출연이니까 좀 특별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혁이가 남자애들 쪽을 향해 동의를 구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말숙이도 동요를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원, 투, 쓰리, 렛츠고! 동식이의 지휘로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낡아빠진 대중가요를 부를 줄은 말숙이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소.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바락이었습니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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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숙이는 교탁을 두드리며 정지를 명령했지만 이미 몸을 흔들기 시작한 그릇 사운드는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는 마차처럼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윤범이, 용수, 민호까지 쫓아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말숙이도 끌려 내려가 춤을 추었습니다. 모두 신바람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말숙이는 교감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신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지? 교실 안은 일시에 적막 속으로 묻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 물었잖아. 노래자랑 시간입니다. 말숙이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런 시간도 있었나? 시간표에 노래자랑 시간도 들어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담임선생님이 지금 어디 가셨는지 알고 있나? 교육위원회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담임선생님은 병원에 가셨어. 병원에요? 왜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허선생님은 벌써 일주일째 병원에 다니고 계시다. 간념이란 진단이 나왔어. 간념요?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인데 여러분들 때문에 무리를 하고 계신 거야. 모두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편찮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 그런 중병에 걸리셨는데도 누구 하나 눈치챈 사람이 없었군. 그만큼 여러분들은 선생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야. 게다가 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걸 기회로 삼아 교실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책상을 두들기고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감선생님, 그 말씀은 우리 선생님께 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부터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럴 때 호진이는 정말 반장다워 보였습니다. 교감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나가셨습니다. 호랑이도 병에 걸리나? 동식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우리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 혜인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몸으로 온종일 공부를 가르쳐주셨으니 무척 힘드셨을 거야. 그러나 우리들이 선생님을 좀 변하게 해드리제이. 준철이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높은 의자를 갖다 놓고 선생님이 앉아서 칠판 글씨를 쓸 수 있게 해드리면 안 좋겠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말숙이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선생님이 교대로 우리 반 수업을 해주시도록 하는 게 좋겠어. 선생님이 쉬시려고 하실까? 장경원 호랑이는 맨날 낮잠만 자더라 뭐. 민혁이의 그 말에도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이 쉬시도록 해야 돼. 쓰러지시기 전에. 말숙이는 단호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오신다 오셔. 밖을 살피고 있던 문천이가 큰 소리로 선생님이 오신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러자 모두 책상 위에 얼굴을 묶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선생님 치료 작전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무엇들 하는 거야? 모두 고개를 들어. 그래도 모두들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이 들리지 않냐? 선생님은 그제야 칠판에 써 있는 글씨를 읽어보셨습니다. 선생님, 하루빨리 병을 고쳐가지고 오세요. 빨리 완쾌되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선생님도 우리 마음 잘 아실 거야. 교감 선생님이 우리의 결정을 잘 말씀해 주셔야 할 텐데. 4교시 수업이 끝나는 벨이 울릴 때까지 모두 조용히 책을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진이가 교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기다리래. 다음 시간부터 교감 선생님이 직접 우릴 가르쳐 주신대. 그때 교실 안에 부착된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방송실에서 누가 음악을 틀어주는 모양인데? 시끄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네. 음악 소리가 작아지면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악은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교양곡입니다. 우리 선생님 목소리 아니야? 양호실에서 링계를 맞고 계신다더니? 아무튼 우리 선생님은 못 말린다니까. 말숙이 소리에 겨우 교실 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교양곡은 베토벤의 곡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파란만장했던 베토벤의 운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피아노의 명 연주자로서 이름을 떨쳤고 더구나 젊은 나이에 귀까지 멀어 음악거로선 끝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베토벤은 끝내 그 운명을 이겨냈어요. 그 지구한 베토벤의 정신이 이 음악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기는 듣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 놀랄만한 곡을 베토벤은 작곡해냈습니다. 후두둑 교실 유리창에 빗발이 때렸습니다. 선생님은 그날로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일기예보는 장마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비가 끝날 때쯤 우리 선생님도 퇴원하시겠지? 말숙이는 자기 방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름 방학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말숙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숙이는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빗속에 민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말숙아 빨리 라디오 켜봐 문화방송 FM 말이야 말숙이는 달려가 라디오 사이클을 마쳤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곡이 모두 끝나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석에 계신 선생님께 5학년 5반 제자들이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말숙이는 거실로 달려가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신청한 거니? 아니야. 5학년 5반 제자들이 보내는 거라고 했잖아. 민혁이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의젓했습니다. 야구 연습, 축구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니? 그럼. 승리는 우리 거야. 잘해봐. 나도 너 응원할게. 정말이냐? 물론이지. 역시 말숙이 넌 내 편이었구나. 그걸 믿진 마라. 뭐라고?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말숙이는 수화기를 향해 사내처럼 웃어져 쳤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